중국이 제일 껄끄러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하고 중국은 철천히 온수국가예요. 특히 베트남 사람들은 뼛속 깊이 반중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천 년 넘게 중국이 지배를 당했거든요. 베트남 국민도 감정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미국하고 요즘 군사적으로 엄청 친하게 지는 겁니다. 한국에서 여행들 많이 가시는 다낭 있잖아요. 다낭에 미국 항공모함을 입항시켜버렸어요. 어지간한 나라 하나는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항공모함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낭에 입항시켰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편이 되나 싶은데 바로 방향을 틀어버려요. 베트남은 타고난 외교 전문가들인데 사실 외교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지 않게 해야 내가 손해를 덜 당하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또 있는 거예요.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안녕하십니까.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오늘의 압권은 세상의 발견 시간입니다. 세상의 발견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얘기 많이 하고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인의 전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글로벌 공급망이 깨지고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은 아세안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답이 아세안이다까지 얘기했으면 아세안에 뭐가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은 잘 안 하는 게 사실인데 그건 아무래도 글로벌 공급망에 접근했을 때 아세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딱 그냥 아세안이 답이다라는 것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압권은 항상 한 발 더 나간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순회공연을 얼마 전에 마치고 돌아오신 유영국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에서 그저께 돌아온 유영국입니다. 물론 다시 돌아가셔야 되죠. 네. 가족이 거기 또 계시고. 유영국 작가님은 왜 베트남 시장인가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또 자세한 자기소개는 직접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베트남에서 현재 13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에서 화장품 관련된 일을 계속 하다가 신용평가 회사를 하고 계시는 나이스그룹에서도 계속해서 유통 관련된 일을 하고 최근에는 주간 경향에서 베트남 관련된 칼럼을 계속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베트남 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내용을 보면 약간 한류 화장품 한류 k-뷰티를 따라가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그렇죠. 한참 k-뷰티에서 특히 한류의 열풍이고 한류가 중국 못지않게 제일 먼저 생긴 나라는 베트남에서 화장품 판매를 했으나 한국에서의 기대치는 너무 컸고 실상은 너무나 작아서 항상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 관련 책을 쓴 것도 실상은 이러하고 한국에서 베트남에 진출할 때 이런 걸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좀 하소연 같은 이야기를 썼는데 베트남에 진출하신 주재원 분들 사이에서 좀 이제 동질감들을 많이 느끼셔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줬다 이렇게 해서 좀 좋아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 바라보는 베트남과 베트남 현지에서 바라보는 산업 동향이 좀 다르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좀 앞서서 k-뷰티가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 안 됐잖아요. 그럼 그때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여담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참 우리가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기만 하면 모조건 많이 팔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1980년에 중국에서 산화제한정책으로 아이가 한 명만 낳을 수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이었던 게 바로 지난 한 15년 전에 한국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릴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보통 이제 6포켓 이론이라고 해서 아이 하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쏟아부었고 구매력이 엄청나게 컸었죠. 그래서 그런데 한국 제품은 이제 우리가 좀 실상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한국 제품은 어느 나라나 되게 괜찮은 제품이야. 그런데 상류사회에서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제품. 그러니까 메스티지까지는 한국 제품이 매우 받아들여지는 제품인데요. 좋은 제품이고 좋은 품질이고 가격 경쟁력도 있지만 상류사회를 지향하는 계층에서는 나는 유럽 제품이 더 좋은데 이런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중국에서 중산층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가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동남아 여행 많이 다녔던 것처럼 중국 사람들도 값싸고 인근에 있는 한국으로 여행을 많이 왔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물건도 많이 샀고.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더욱더 올라가니까 일본을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본 갔더니 sk2 제품이 너무나 좋다 이러면서 일본 시세이도 화장품 많이 사고했죠. sk2는 sk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일본 화장품입니다. 물론 원래 일본 브랜드지만 이제 에스티로드가 인수를 했었지만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일본 제품도 샀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유럽을 많이 가기 시작하니까 일본 제품들도 시들시들해지고 유럽 제품들이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중국에 비해서는 구매력이 다소 약한 상대적으로 약한 동남아 국가에서는 오히려 한국 제품들이 좀 인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 10년간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한국 제품을 소비하기에는 소득층이 좀 낮았고 하지만 태국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무슬림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은 사실 한국 제품을 소비할 만큼의 큰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화교들이 그 화교들이 사는 사실은 소득 수준이 한국 중산층들하고 비슷해요. 그분들은 호주나 영국에서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영어도 잘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많이 사용했는데 딱 거기까지 인 거예요. 거기서 그 상류 사회를 한국 제품은 뚫지 못했고 그리고 우후 죽순 수많은 한국 제품들이 나왔지만 값싸게. 우리나라의 좋은 odm 공장들이 odm 브랜드들이 화장품 잘 만들어주긴 했으나 딱 매스까지만 품질이 되었고 프리미엄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여력은 안 되고 그냥 갖다 팔기만 했었던 거죠. 거기다가 대중층은 여전히 구매력이 화장을 할 정도의 구매력은 아니었던 그렇죠. 일반적인 그런 무슬림 분들이나 아니면 태국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좀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얘기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화장하기 힘들다고. 네. 요즘 한국에서 베트남 여행들 많이 다니시니까요. 베트남을 가보시면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게 시내버스가 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노이에는 전철이 개통을 했고 호치민은 아직도 전철 공사 중인데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 보니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든요. 네. 오토바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베트남 특히 호치민에서는 하루에 보는 오토바이가 대한민국에서 평생 볼 오토바이를 다 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헬멧을 쓰고요. 그리고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개월이 건기고 6개월이 우기 에요. 비가 와요. 비 맞고 그리고 회사 출근하면 보통 40분에서 1시간 거리인데 먼지가 또 대기 오염이 좀 심각하거든요. 오토바이에서 쏟아져 나오는 매연이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면 메이크업을 해버리면 찐득찐득 해 가지고 고스란히 먼지가 다 묻습니다. 그리고 또 비를 맞으니 또 메이크업을 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베트남이 그냥 못 사니까 화장품 시장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본인이 사고 싶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돈을 아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화장품 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제 우버 그랩 지금은 이제 우버가 철수했습니다만 아세안에서 그랩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자동차를 편하게 타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화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에어컨 나오죠. 비 안 맞죠. 사람이 삶이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어도 다운그레이드는 절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도 소득층이 올라가니까 요즘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한 3년간 한국에서 베트남도 많이 못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다시 베트남으로 관광하신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게 자동차가 왜 이렇게 많아졌냐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성 운전자가 정말 많아졌거든요. 저는 이제 화장품 업계에 있으니까 여성 운전자들이 있으면 햇빛이 쏟아지니까 메이크업도 하고 선크림은 여성이 바르겠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삶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옷차림이나 얼굴 화장 가짓수가 얼마나 늘어난가 보고 있는데 확연히 달라지고 있고요. 실제 매출 규모도 데이터가 훨씬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정말 우리가 뇌피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재밌는데 그럼 우리 본격적인 공급망 얘기는 좀 뒤로 빼고 거기서 좀 잘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화장품 쪽으로는 아모레파시피 이니스프리가 거기서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회사이긴 하지만 한참 제가 근무할 때는 라네지나 서라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베트남 소득층이 올라오다 보니까 잘 되고 있고요. LG의 오이나 후도 열심히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한국 기업분들이 베트남에 진출 하면서 어떤 한국 기업이 제일 잘하고 있나요?라면 제가 0순위로 뽑는 회사는 바로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초코파이. 그동안 오리온 초코파이 하면 러시아나 베트남에서 정말 잘 팔리고 제사상에도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초코파이가 잘 팔리는 건 이미 10몇 년 전 이야기고요. 최근에는 베트남 오리온에서 자체 개발한 과자와 빵이 정말 초대박이 났습니다. 아. 그거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오리온에서 만든 쌀과자가 있는데 그거를 좀 감칠맛 나는 쌀과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베트남에 런칭한 올해 3년 차가 됐는데 작년 기준으로 누적 판매액이 한국도는 600억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과자 같은 거 신제품 나오면 100억 팔리면 대박 브랜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팔리는 쌀과자 다 합쳐도 그 정도 매출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인구도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까지 하면 제 생각에는 900억에서 환율 변수까지 감안하면 한국 기준으로 매출 잡았을 때 1000억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리온이 올해 사상 최대 매출 기록한 걸로 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회사를 말하라고 하면 신한은행. 신한은행. 네. 베트남의 지점이 이미 40개가 넘고요. 지점을 더 열고 싶어도 사실은 금융 관련된 지점을 외국계 자본들한테 쉽게 내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은행도 최근 들어서 인가를 받아 가지고 지점을 더 열고 있긴 하나 그 외에 다른 한국은행 들은 지점을 열고 싶어서 열지는 못해요. 그런데 신한은행은 들어가서 오랫동안 해왔기도 했고요. 지금 신한 카드 신한 캐피털 여러 계열사들까지 다 들어가서 외국계 자본 중에서는 1위. 1위에요? 1위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잘하는 걸 우리가 더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긴 한데 우리 롯데 얘기도 조금 해 주십시오. 롯데는 특히 이제 롯데는 베트남 에서 모든 그룹이 다 계열사들이 다 들어왔어요. 롯데 시네마도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롯데리아입니다. 롯데리아가 베트남의 1위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점인데 롯데리아가 베트남 전국에 250개 점이 있습니다. 맥도날드나 이런 것보다 더 많이 팔려 맥도날드는 최근에 좀 늘어서 30개 점이고요. 맥도날드가 30개 인데 롯데리아가 250개라고요. 네. 이제 롯데리아하고 경쟁하던 것이 kfc인데 kfc가 이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도 많이 힘들어서 매장을 많이 좀 줄여서 한 170개 정도 있고요. 하지만 롯데리아는 꿋꿋하게 버티면서 지금 1위를 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리아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또 조용한 강자가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데리아에서 불고기 버거가 엄청 많이 팔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우 버거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롯데리아도 그렇고 kfc도 그렇고 햄버거가 많이 팔리는 게 아니고요.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요.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맞는데 실제로 많이 팔리는 건 이렇게 큰 접시에 밥 한 공기 이렇게 덮어놓은 거에다가 닭다리 하나. 그래서 치킨밥에서 치밥이 많이 팔립니다. 치밥.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 1위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이 졸립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많이 팔리는 걸 보면 밥에 치킨을 먹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거의 전세계적으로 서구를 가더라도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웬 치밥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이게 베트남이 좀 특이하긴 한데요. 동남아 지역은 대체적으로 닭고기가 워낙 많이 수요가 있기도 하지만 베트남에는 반미라고 하는 베트남 전통의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미. 요즘 한국에서도 베트남 여행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반미 샌드위치 잘 아시는데 100년 전통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공 기자님도 어렸을 때 햄버거 먹으면 이거 tv에서 보던 미국에서 보던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막상 토마토 케찹 하나만 들어가 있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음식이란 것뿐만 아니라 이걸 내가 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문화적인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우리 샌드위치 반미 샌드위치보다 비싸기만 비싸고 맛도 우리 입맛도 아니고 이래서 맥도날드하고 버거킹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버거킹은 매장이 지금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버거킹은 심지어 이름이 버거킹. 그러니까요.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햄버거가 아니라 샌드위치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매장이 늘러간 서브웨이 같은 경우에 베트남이 딱 한 개 매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5년 전에 철수했습니다. 없어요. 아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식 프랜차이즈를 하겠다. 그렇죠. 그래놓고서 미국 만나는. 스미스 김치찌개 이런 걸 파는 거죠. 가격도 더 비싸고. 막 3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LA에서 제미교포가 운영하던 북창동 LA 순두부가 한국에서 역으로 수입돼서 한테 인기가 있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힘든데 또 다른 애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스타벅스 커피 전무점. 네.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스타벅스도 베트남에서는 커피가 잘 안 팔립니다. 스타벅스에 뭘 팔아요? 스타벅스에서. 거기도 치킨하고 밥 팔아요? 아니. 막상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베트남에는 아직까지 데이터 숫자화된 지표를 찾아보기에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제 직감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어떠한 패턴을 보면서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커피를 주문하는가를 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이 겨울에도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데 이 아메리카노든 라떼든 커피류로 시키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한 30%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뭘 마셔요? 알록달록한 티 음료들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린티 라떼. 아니면 그냥 티 음료들. 이런 걸 많이 시키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스타벅스 커피가 비싸서 안 사 먹는다.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좀 무례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스미스 김치찌개 3만 원짜리는 무슨 김치찌개가 3만 원이라고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권 기자님 술 먹고 3만 원짜리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죠. 한우 갈비도 5만 원짜리 먹을 수 있잖아요. 꼭 돈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은 자기들 스스로가 커피를 생산하고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가란 말이에요. 베트남이 세계 2위 수출국가예요?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가예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인스턴트 커피 대부분은 베트남산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에게는 베트남 사람들만의 커피 문화가 한 150년 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스타벅스 가서 길거리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이면 먹는 커피를 스타벅스 가서 3천 원에 먹으려고 하니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제가 한 70% 정도 먹는다고 하는 티 음료들은 커피보다 더 비싸요. 그렇겠죠.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스타벅스 커피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스타벅스 커피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게 좀 자국 내에 익숙한 것이 들어왔을 때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내가 여기서 이걸 소비를 했을 때 효용을 느끼느냐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더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왜 비싼 돈 내고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에서 효용 가치를 못 찾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하지만 베트남도 이제 해외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리의 김밥을 비교를 해볼게요. 바른 무슨 김 선생 이래서 3천 원 5천 원 그러잖아요. 그거 좀 불편해요. 사실은 우리같이 처음에 천 원짜리 먹던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3천 원짜리 5천 원짜리 먹었던 친구들한테는 당연하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은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많이 먹어요. 거기서도 아메리카노라 그래요? 네. 거기서도 아메리카노라 합니다. 그래서 금융가에 있는 스타벅스 그리고 저는 이제 보면 베트남 사람이 커피를 얼마나 먹는 비율도 보지만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커피 음료를 먹는 비율은 저는 좀 더 가중치를 높여두죠. 왜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커피를 즐겨 먹는 사람이구나. 자기 텀블러를 가져가니까.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유학 다녀와서 금융가에서 근무하는 걸로 보이는 게 뻔히 보이는 사람들. 오찬이듬이나 이런 게.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는 5대5 정도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점심때 우르르 오면 그 친구들이 7대3까지도 돼요.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 거주자들이 있는 데들은 7대3 비율이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2년 후에 3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드는 생각이 아까 김밥 얘기하시니까 대학교 때 캘리포니아 롤 처음 들어와서 한 줄에 15,000 원. 그런데 김밥인데 김으로 덮은 게 아니라 뒤집어서 했다고 그걸 천 원짜리 김밥을 15,000 원을 받으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름을 캘리포니아 롤로 한들. 그러니까요. 그래 봐야 김밥 뒤집은 거지. 김밥 뒤집은 거를 무슨 말도 안 되게 몇 배를 받아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몇 천 원이 더 비싸고 안 비싸고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2배, 3배를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사람들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베트남에 진출하실 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를 베트남에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야쿠르트에 BTS 사진이 박혀 있는 콜드브르 커피 있잖아요. 그게 정말 한국에서 정말 잘 팔리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여러 업체들이 그걸 유통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BTS. 천하의 BTS인데 그리고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를 안 사 먹겠어? 그런데 그 BTS 커피를 베트남에서 7만 동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안 한 3,500원 정도에 판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완전 망했어요. BTS가 인기가 없어요? BTS 인기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커피를 안 먹어서 그래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있을수록 커피를 잘 안 먹거든요. 그리고 특히 콜드브르 커피는 베트남 사람한테 너무 안 맞는 커피인 거예요. 베트남 커피는 좀 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베트남 친구들한테 같은 가격에 이게 만약에 밀크티면 먹을 거야? 집에 쌓아놓고 먹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베트남 젊은 친구들은 밀크티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달달한 밀크티. 그러니까 오히려 좀 느낌이 제 들은 생각이 진한 커피 이런 거는 약간 할아버지 냄새 나는. 아저씨들. 아재들이 먹는 커피예요. 진한 커피는. 젊은 사람들은 좀 더 달콤한 밀크티 좋아하는 그게 세련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좀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저씨들 먹는 거 다방 커피 같은 걸 내가 왜 비싼 돈 내가 먹어야 되냐. 알겠습니다. 사실 소비시장 얘기만 하더라도 끝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오늘은 제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공급망 문제가 생기고 중국이 점점 폐쇄적으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다른 공급망 아니면 꼭 중국에서 탈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수의 공급망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동남아를 바라보게 되고 동남아에서도 좀 그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 국가로 베트남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식이 베트남에서도 그런 인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찾고자 하는 국가들이 좀 있다. 기업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베트남도 인식하고 있어요. 네.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에서 이전을 많이 해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훨씬 가속화되고 있는 게 최근에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 미국에서 지금 다양한 과세를 많이 한다거나 제약이 많아서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도 몰래 베트남으로 옮겨서 베트남에서 조립만 해서 가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우회 생산. 네. 우회 생산하고.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두고 볼 일은 없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그러면 규제를 당하니까 일로 옮겨서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해서 내보낸다고요. 실제로도 중국에서 넘어오는 한국 기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유럽 기업들도 하나씩 하나씩 넘어오고 있기도 하고 IT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오려고 지금 계속해서 타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U하고 베트남하고 작년에 FTA가 발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 기업들도 베트남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지금 막 많이 하려고 해서 실제로 베트남의 주요 공단에 EU 기업들이 지금 많이 문의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진출하려면 어떻게 되냐. 한국에서 다른 이유로 레고 이슈가 좀 있는데. 레고랜드. 네. 레고랜드는 아니고 레고의 공장이 지금 베트남 남쪽의 공장에 들어서기로 합정을 짓고 지금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목 중에 고래 싸움에 복터진 베트남이라고 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게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보네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나라로 과거 한 20년 전부터 인도를 밀었으나 인도는 끊임없이 물만 먹는 코끼리였을 뿐인 거죠. 그냥 미국이 뭔가를 지원을 해 줘도 중국에 대해서 이렇다 할 게 없고 중국을 대신해 주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런데 베트남은 미국이 조금만 지원을 해 줘도 곧잘 해낸단 말이에요. 성과가 바로바로 나고. 그리고 중국이 제일 껄끄러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같은 공산국가라 사이가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렇죠. 한국에서 생각해 보면 깃발도 국기도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빨간색. 빨간색에 황금 별이 있고. 그런데 베트남하고 중국은 철천히 원수국가예요. 특히 베트남 사람들은 뼛속 깊이 반중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천 년 넘게 중국이 지배를 당했거든요. 이른바 남만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지에 나와서 놓았다 풀어졌다 놓았다 풀어졌다는. 오랑캐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복속을 시키려고 해도 끝까지 복속을 못 시킨 나라가 베트남과 사실은 한국이에요. 한국은 우리가 조공은 했을지언정 아예 복속은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이 미국하고 전쟁이 1975년 끝나고 나서 1979년에 중국이 베트남 건방지다 그러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랑 베트남하고 전쟁하다가 미국이 철수하고 나서. 네. 미국과 전쟁이 1975년에 끝났고 그러고 나서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킬링필드. 네.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폴보트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많이 죽이고 하면서 베트남 교민들도 많이 죽여요. 베트남에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곧바로 정해부대가 쳐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캄보디아를 평정을 해버리죠. 그런데 그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하고 되게 친했어요. 마오이징 그래서 그냥 마오쳤던 이론 그대로 해서 막 했었던 거죠. 그런데 베트남은 오랜 세월 중국하고의 관계가 안 좋고 중국은 언제든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소련하고 친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미국과 전쟁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줬더니 우리를 자꾸 배제하고 소련하고 친하네? 그런데다가 우리랑 친한 캄보디아를 이것들이 넘어뜨려 그리고 바로 2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45일 만에 중국은 절대 자기들이 지지 않고 베트남을 혼내지고 우리는 돌아왔다고 하지만 누구나 다 중국이 졌다고 평가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정해부대는 다 캄보디아가 있었고요. 남쪽 끝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중국은 북쪽 끝에서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북쪽에는 예비부대들 그리고 민병대들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국 후보들 내보냈는데 에임벤치에서 이긴 거예요? 중국은 국대가 나왔는데 베트남에서는 벤치후보들이 금방 이겨버린 거죠. 45일 만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 번 자기가 졌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몸이 기억을 하잖아요. 저것들은 우리보다 작은데 항상 우리랑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고분고분하지 않고 우리가 또 한 대 맞은 적도 있고. 중국은 베트남을 항상 껄끄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동해고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라고 불리는 거기가 이제 새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독도 같은 섬이 있는데 중국이 자꾸 우리네 땅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인공섬을 지어버려요. 그런데 인공섬이 비행기가 착륙을 할 수 있고 전투함이 접안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요새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어선들은 자꾸 중국 군시선한테 이렇게 침몰도 당하고 베트남 국민들 감정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미국하고 요즘 군사적으로 엄청 친하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행들 많이 가시는 단항 있잖아요. 단항에 미국 항공모함을 입항시켜버렸어요. 아예? 네. 그런데 항공모함이라는 거는 사실 단순히 배로 볼 수 없는 게. 그렇죠. 하나의 그냥 기지잖아요. 그렇죠. 어지간한 나라 하나는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항공모함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단항이 입항시켰어요. 그러니까 단항은 지금 남중국해에서 베트남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바로 앞바다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정말 싫겠다. 그냥 턱 밑에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중국 니네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미국하고 손잡아버릴 거라고 선전폭을 한 셈인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다가 작년에 베트남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거든요. 저도 집에서 3개월 동안 갇혀 지냈어요. 3개월이요? 네. 도시 전체가 9개월 동안 봉쇄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는 그래도 필요한 거 있으면 밖에 나갈 수 있고 했었는데 7, 8, 9월 3개월 동안은 집 밖으로 저희가 못 나갔어요. 그럼 밥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표딱지가 있어요. 이 표딱지에 두면 슈퍼마켓을 한 번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한 번씩. 그럼 쫙 사갖고 와서 일주일 보내고. 그러니까 무슨 피난 갔다 오는 사람처럼 물건을 몽땅 사들고 그걸로 한 일주일 버티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중국에서 그런 일 벌어지면 저는 우리도 그랬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베트남이 정말 힘들었을 때 미국이 백신을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누적으로 미국이 베트남에 4천만 도수의 백신을 지원해 줬어요. 4천만. 베트남이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9,850만 명이거든요. 거의 절반을 해 준 거죠. 절반이 받을 수 있는 백신을 줬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미 국방부가 괌기지에서 군용기로 굳이 군용기로 화이자를 저장할 수 있는 냉동구를 베트남에 배송을 해 줬어요. 아니, 솔직히 미국 정부가 DHL이든 뭐든 민간 업체 통해서 얼마든지 배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국방부 예산으로 미 군용기로 그걸 다 갖다 줬어요. 그건 약간 군사 안보적인 메시지가 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베트남 방문을 할 때 지속적으로 베트남 주석하고 베트남 총리하고 이야기할 때도 계속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면 남중국에서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우리는 감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베트남 갈등에 우리가 개입할 거야.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화약고가 어디냐면 메콩강 유역이에요. 네, 메콩강. 왜냐하면 중국이 댐 건설을 라오스 미얀마의 댐을 계속 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으로 지어버렸거든요. 수족발전을 통해서 전기 생산시켜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하류에 있는 베트남은 쌀 생산이 안 되고 수산물이 급격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그 이야기도 합니다. 표현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지원을 해 줄 것이다. 저는 그게 되게. 그냥 자연환경 관련된 이야기였죠. 착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군사적인 얘기였네요. 그러면서 일본이 베트남을 위해서 인공위성 기술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후 날씨를 측정할 수 있는 인공위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군사위성으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일본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얘기할 때 공급망 문제 얘기하면 중국 아니면 어디 갈 때 어딨냐. 그러면 그냥 베트남 그냥 막연하게 떠올렸던 건데 사실 미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베트남을 큰 그림 안에서 이쪽 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베트남 자체도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기껏 공장 옮겨서 베트남 갖다 놨는데 중국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베트남에서 만약에 규제를 해버리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정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중국과 다른 노선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대안으로서 중국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공급망이 베트남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네요. 그렇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킹달러 현상 때문에 환율들이 폭락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면 베트남 같은 신흥국가들은 환율이 폭락을 해야 되는데 베트남은 8% 정도밖에 변화가 안 됐어요. 와 그때 보통은 자원이 많거나 이런 나라들 환율이 방어가 좀 됐는데 베트남은 그게 아닌 이유로도 충분히 방어가 됐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또 황당한 거는 올해 두 차례 미국 재무부에서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그냥 빼버렸어요. 이거는 미국 정부가 베트남을 배려해 주고 우대해 주지 않은 이상 절대 환율 조작국에서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베트남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공산국가고. 그렇죠. 그게 자유롭게 개방돼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뭐 공산국가 치고는 꽤 개방돼 있긴 하나. 공산국가 치고는. 그렇지만 말고도 치고는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 의해서 환율에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누가 봐도 베트남 정부가 개입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그걸 냅뒀다는 거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거 포함해서 대표적인 애가 바로 환율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대한으로서의 베트남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중국은 워낙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나라 입장도 우리가 미국이랑 군사동맹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랑 아예 척을 지는 건 좀 불편하단 말이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베트남이 그런 식으로 중국하고 이렇게 좀 척을 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 오히려 좀 불안한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럼 중국하고 베트남은 차이가 그냥 안 좋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중국하고 베트남이 또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편이 되나 싶은데 바로 또 방향을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절묘하게 줄타기를 잘하고 있는 건데요. 10월 28일 날 베트남의 국가설 1위 당석이장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그 시기가 중국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하자마자예요. 그러네요. 날짜가. 10월 28일.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확정 짓자마자 처음 만난 외국 정상이 베트남 당석이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껄끄러운 관계인데 우리 한국에서 해석했을 때는 역시 공산국가를 가장 먼저 만나러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인데 시진핑 3연임 하자마자 만난 사람이 베트남 당석이가 찾아가서 회담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3연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국하고 강대강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야 될 거고 이제 확정은 지었겠다. 이제 경제 살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대리기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에서 저가의 양질의 제품이 공급이 돼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중국을 풀어줄 수는 없고 그 중간 기짝지로 지금 베트남이 역할을 하는 건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 훅종 주석인데요. 종 서기장이라고 할게요. 서 기장이 왔더니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한 환염만찬회를 열고요. 중국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정말 최고의 예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두 국가가 3박 4일 동안 양 정상이 여러저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좀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인 안정적인 공급망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그런데 좀 웃기잖아요. 물론 베트남도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지만 그런 공산품 수출보다는 농산물 수출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은 중국에 농산물 수출을 많이 했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계속해서 국경에서 거절당해서 다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농민들 인심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걸 수출해줘 라고 하면 중국에서 오케이 그걸 내가 받고 대신 나 이거 해줘 라고 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됐는데 중국의 생산기지들이 베트남으로 옮겨갈 거다는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간접적으로요. 양국의 생산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말은 둘이 같이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에서 넘어온 거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그걸 어디로 수출하겠어요? 미국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은 적대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를 빠져나와서 베트남을 가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베트남이 미국이랑 친하니까 여기는 중국을 배제하고 쓸 수 있는 공급망이라고 인식을 하는 건데 오히려 두 국가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라는 상투적인 얘기로 보이겠지만 사실 양 국가 간에 거래했던 건 원래 농산말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조 분야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꾸린다고 라는 얘기는 결국은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제조업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트남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만나고 나서 만난 게 바이든 대통령하고 발리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베트남하고 일자 협의하고 우리 일로 넘어가고 하면 니네 통해서 우리 다 넘길게. 그러면 니네 규제 없이 잘 좀 하게 해줘. 그리고 이게 미국하고 협의 없이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하고 지금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되게 괜찮은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물론 정상끼리 이야기했더니 신무자끼리 어느 정도 이야기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전개되고 있는 거가 거의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유 작가님 말씀이 되게 인상적인 게 최근에 통상 전문가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양 국가 간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떻게든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그냥 모른 척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걸 무조건 하나를 정해서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타고난 외교 전문가들인데 사실 외교라고 하는 건 우리 국가의 이득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분명한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A면 A, B면 B 선택해 이걸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외교적인 건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베트남 와서 뭔가 일을 할 때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고 되게 답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특히 외교에서는 분명하지 않게 해야 내가 손해를 덜 당하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다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베트남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극진하게 대우를 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베트남이 중국하고 친해지는 모습이 보기는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라 그러면 더 친해져 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또 묵인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하고 적대시할 경우에 제조기지 공급망 문제가 생기니까 대안으로서 또 그걸 베트남에서 하는 거를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든 입장에서도 빨리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물건이 왔으면 하는데 바로 오기는 안 되니까 베트남 통해서 오면 받아줄게. 우리가 모른 척할게. 이거 분명히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과 베트남 정상의 합의문 중에 정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양국 간의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진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자상거래요? 네. 이커머스. 그게 왜 특이하죠? 아니 이게 양국 정상이 말하기에는 너무 되게 작은 내용 아닌가요? 그렇기는 하죠. 왜냐하면 국가 간에 양국 정상이 몇 년 만에 만나서 되게 큰 합의를 이룰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쿠팡 배달 되게 해 줄게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건데. 약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 자료를 찾아보면 베트남에서는 그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중국 자료를 열심히 찾아봤더니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아마 시진핑 주석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치적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중국하고 베트남이 인접해 있는 광시장족자치구라고 있어요. 난딩시라고 하는 이야기. 시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거기에 중국 정부가 2019년도부터 해서 이커머스 일종의 센터 같은 걸 지었습니다. 물류센터 같은 거. 네. 물류센터와 무역센터 같은 걸 지었어요. 그리고는 난딩시에서 유학 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유학생들 적극 채용해 가지고 한 200명을 채용해 가지고 그 친구들이 라이브 스트림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을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가지고 각 나라에서 팔 수 있게 스튜디오도 만들어주고 한 거죠. 그게 중국에 있는 지역인데 이쪽 제일 아세안 국가들에 가까운 지역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해서 물류를 그쪽으로 배송을 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게 국가 간에 물건 이동하면 비행기를 타면 물류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하노이까지 육로로 가면 하루만 오거든요. 반나절이면 와요. 육로로 배송하면 배송비가 확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하노이를 중국의 이커머스 일대일로의 물류 거점으로 삼은 거예요. 아 갑자기 일대일로가 훅 튀어나왔네요. 그랬네요. 자 보세요. 그러면 중국에서 예를 들면 베트남 유학생이 베트남말로 중국 내수 제품을 막 홍보를 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물류 배송을 이제 물류 거점이 필요하잖아요. 트럭을 태워 가지고 하노이로 물건을 다 보내요. 그런데 베트남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도 캄보디아도 그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하노이로 보내서 하노이에서 또 각 나라로 쫙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물류 거점을 베트남이 해 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중국의 알리바바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라자다라고 하는 이커머스 업체가 있어요. 아세안의 아마존이라고 한때 불렸던 업체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최근에는 좀 쇼피라고 하는 또 다른 이커머스 업체한테 많이 좀 밀려가지고 최근에는 좀 실정이 좀 안 좋은데 올해 두 차례에 거쳐서 1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알리바바가.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까지 상하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 배를 통한 무역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으로 거래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서 좀 장애가 생기니까 내수 중심의 쌍순환 정책을 한다고 해서 내수를 지금 돌리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러면 내수뿐만이 아니라 그걸 육로로 연결하는 게 1대1로 그런 책인데 거기에서 내수 시장을 확대한 개념으로 아세안 쪽의 물류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갔던 건 사실 중국 내수 브랜드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브랜드에 OEM, ODM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중국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내수 브랜드들이 꽤 올라왔는데 그 내수 브랜드들이 사실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팔기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꽤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품질이란 말이에요. 마치 80, 90년대 한국 제품들처럼. 그런데 이 내수 팔로우를 개척하는 게 바로 이커머스인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는 라자다를 통해서 라자다는 아세아 6개국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통해서 또 다른 내수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판매를 하는데 호치민에 있는 제가 라자다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물건을 주문하잖아요. 배송비가 1만 6천 동이니까 우리나라 돈을 1천 원을 안 해요. 그래요? 물론 라자다가 배송비를 좀 더 지원을 해 줬겠지만 물류 덩치가 커지면 큰 트럭으로 오고 하면 떨어지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물류 육로 거점인 베트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하네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조그맣고 위에 북한이 있어서 육상물류를 할 수 있는 건 내수시장밖에 없는데 중국은 자기네 나라 자체도 워낙 큰데 인접해 있는 국가들도 좀 여럿이 있으니까 여기랑 사이만 괜찮으면 그 시장을 내수시장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베트남이 그냥 농산물 수출하려고 이커머스 덥석 물었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좀 너무 유리한 게임같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아세안에서 이커머스가 제일 발달된 나라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아세안 주요 6개국 중에서 제일 좀 낮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커머스는 제일 발달했던 게 아이러니하게 못 살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쇼핑몰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는 화교들이 경제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도심에 지하철 연결 다 해버리고 하면서 거대한 쇼핑몰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이 쇼핑몰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1년 12년도부터 베트남의 이커머스가 처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또 왜 그러냐면 베트남에서는 재래의 유통시장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코드를 찍어야 전산에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한 80%에서 90%는 다 그냥 현금 거래예요. 그럼 세금 문제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에는 물건 공급도 잘 안 되고 하니 이커머스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통망도 깔고 이게 전산에 다 잡히 수 있게 하자고 해서 적극적으로 베트남 정부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커머스 자체는 베트남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발달하고 제일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와도 사실 제가 봤던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하나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커머스 좀 하니까 중국이랑 이걸 열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중국 시장을 내수시장처럼 활용할 수 있겠다. 그것도 있고 중국 자본으로 육로를 다 개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척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년 한 2, 3년 동안 베트남은 또 경제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이다이 싸워도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또 있는 거예요. 또 베트남 사람들이 아까 뼛속 깊이 반중국가라고 했잖아요. 중국 제품 되게 싫어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자신이 있다. 아무리 중국에서 좋은 제품 나와도 베트남 사람들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거 중국산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워낙 좋으면 중국산을 쓰겠지만 베트남산이 괜찮은 물건이 있다면 둘이 딱 붙었을 때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래도 중국산은 아니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특히 바르고 먹고 이런 건 절대 중국산 안 써요.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도 해볼 만한 거예요. 중국은 베트남이 뭐 하면서 거대자몽으로 밀고 들어가면 야 알리바바 보고 10억 불 투자해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돈으로 막 물류센터 만들고 도로 갈고. 열심히 해 주겠죠. 하면 그 도로를 베트남은. 나중에?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한국사람 근성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불안해요. 미국이랑은 군사적인 지원들을 많이 받으면서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는 미국 동맹 쪽에 있고 경제동맹 쪽에서는 그쪽으로 하고 있는 전략들도 굉장히 리즈너블해 보여요. 그러면 그래서 중국변을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 합의문에 베트남 당석위장이 또 하나 조약을 넣은 게 베트남은 그 어떤 외국 군데도 주둔하지 않고 그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아 그래. 누구 외국 기지도 두지 않고 군사력 주둔을 허용하지 않는. 네. 야 이것도 말 참 교묘하게 한다. 아니 한국에 지금 미국 항공모함 들어와 있는데 이게 우리 땅에 군사기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잠깐 왔다 갈 수 있는 거지 주둔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이 이 말을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베트남의 외교 기조는 그 누구하고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예요.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예요. 항상 등거리 외교 적당하게 관격을 유지하는 외교를 하는 게 베트남의 기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을 모르는 상태에서 베트남이 다시 중국 편을 두는 거 아니야? 야 미국 팽당했나 봐 이럴 수 있지만 베트남은 항상 미국의 지원을 받을 때도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와의 편을 들지 않고 다 두루두루 친하게 지낼 거야.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얘기 하기가. 그렇죠. 그게 좀 무서워. 저는 적당히 지내려고. 그럼 야 그럼 나 너랑 안 놀아 이럴까 봐.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성향상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 안 하면 괜히 나 미워할까 봐. 그렇죠. 좀 불안하고 이렇게 이른바 우리말 있잖아요. 낙동강 오리아. 오리아 신세. 될까 봐 여기도 등거리하고 저기도 등거리하다가 그냥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을까 봐 되게 불안해하는데 베트남 그 기조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다른 국가하고의 외교관계가 그 정도 선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또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인구도 지금 거의 1억이란 말이에요. 내수가 1억인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빨리 성장하고 내부 기술도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편 저편 들었다고 하면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자신들이 빨리 성장하고 강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베트남의 내수시장에 대한 소비와 관련한 얘기를 해봤고 지금은 베트남이 지금 글로벌 지형이 변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얘기인데 우리 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때는 예전에 처음에는 제조업 중에 낮은 인건비 때문에 갔었고 우리가 소비시장으로 접근했을 때는 우리보다는 좀 못 사는 나라니까 우리 한 7, 80년대 정도 물건 갖다 팔면 되지 않을까라고 접근했다가 현지화를 잘한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실패한 기업도 있다는 건데 지금은 또 그거랑 다른 차원에서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 차원에서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베트남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국이라는 국가가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의 공급망에 접근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에 단순 노동력 그런 자본들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아야 해요. 이제 그냥 인형 눈깔 붙이고 이런 거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좋은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기업뿐만 들어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삼성 보고 반도체 투자 좀 해. 반도체 우리 잘할 수 있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전제품 조립 이런 거는 됐고. 그렇죠. 핸드폰도 우리가 만들잖아. 잘 만드니까 이제는 다음 단계 나가자.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번에 투자를 해서 반도체 기판 고보 가치 산업이 투자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텔이든 글로벌 브랜드들도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고 있어요. 베트남이 괜찮은 것 같은데. 물론 아직도 반신반의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생산기지로서 들어올 때는 단순하게 인건비로서는 이제 더 이상 매력은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베트남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자니 그나마 또 그만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사회문화 인프라적으로. 네. 앞으로 한 20, 30년 동안은 베트남만큼 되는 나라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도 많이 해요. 원래 미얀마가 대체 후보지였었는데 군사구태당당 일어나면서 아무도 거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은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인허가가 좀 잘 나오고 하려면 베트남의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특히 네티즌들이 댓글로 아니 우리 기술을 왜 베트남에 줘 이런 말 나오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세요. 베트남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야 이 사람들 소비력이 올라오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고 잘 살아야 우리 제품들을 또 많이 살 거거든요. 그래야 또 다른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 내수 제품들이 이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급망적인 측면은 생산 단위의 문제인데 소비시장에서도 저도 이제 종종 하는 얘기인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원하지 않았을 때 한국은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을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둘러야 한다. 그럼 그때도 또 대체 시장 어딨냐 그러면 또 동남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트남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쳤을 때 야 그럼 베트남에서 안 하고 다른 나라 갈 거야 해버리면 베트남 입장에서도 아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좀 더 이런 단순 인력 산업 시장을 유지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베트남이 언제까지 그런 단순 인력으로 버티겠어요. 베트남은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강압적으로라도 압력을 넣어서 우리에게 다음 단계 산업 기지 위주로 들어와. 니네 단순하게 들어오는 건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훨씬 더 인건비 따먹기의 게임이 아니라 훨씬 더 큰 틀에서 이게 경제적인 단순히 중국에서 못 만들게 하니까 우리 베트남 가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전략이 아니라 좀 더 국가 대 국가 산업 대 산업 생태계 대 산업 생태계의 좀 더 브로드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베트남에 투자한 국가적 순위를 보면요. 코트나 자료에 의하면 1위가 대한민국 2위가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전부 다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1등부터 10등까지가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중간에 버진 아일랜드가 있는데 그거는 틀림없이 다 우회해서 들어온 거니까요. 그렇겠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태 유럽과 미국 자본이 들어와 있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제가 EU FTA 체결되고 미국도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돈이 들어오면 이제 더 앞선 단계의 산업군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신발 생산하고 인형 눈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마감 임박 같은 게 쪼임을 좀 받게 되는데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베트남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안 사면 미국 유럽에서 먼저 삽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너무 베트남에 대해서 좋게만 얘기해 주셨으니까 리스크 이 부분 여기 들어갈 때 좋은 점은 기회의 요인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회만 보고 들어가면 과거의 K-뷰티처럼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지 생활하시면서 한국의 어떤 기업들 아니면 다른 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할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위험 요인 아니면 베트남의 경제사회적으로 좀 리스크 요인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어요? 우선 베트남의 법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이 이중적으로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석이 중의적으로 되다 보니까 담당자별로 전혀 다른 판결 결과가 나와요. 주권 해석이.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장나에 맞춰야 되냐에 대한 불만이 되게 커요. 그런 부분의 리스크는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게 횡포를 부리거나 그런 일은 예전에 비하면 거의 없어져가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에 바로 뒤에는 부정부패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부정부패 되게 심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급격히 줄어들었잖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급격히 줄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국민들 자체도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영상 띄워버리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지금 베트남에서 아까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했던 총 주석이 부정부패 척괴로 엄청 세게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장관이 2명이 지금 잡혀들어갔고요. 그래요? 네. 공산 당원들에서 지금 한 4200명 정도가 잡혀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트남 공무원 사회가 지금 얼어붙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매뉴얼대로 할 거야 하다 보니까 일처리가 좀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총 주석은 좀 강력한 보수주의자여서 이번 기회에 부정부패 강하게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게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미국하고 유럽 자본들이 그동안 베트남에 들어왔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불투명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리스크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제스처를 취해준다는 건 베트남 정부가 우리 이제 투명하게 할 거야. 우리 이제 절차대로 제대로 할 거라고 하는 의지 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EU 자본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데 계속 지금 막판에 꺼려지는 건 베트남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은 다들 자기들이 그런 걸 겪어봤거나 아직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 같은 나라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 정부가 그렇게 과감하게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물론 아직도 베트남 부족한 건 많은 나라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게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 공 기자님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 86년도 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 한다고 사람들 줄 서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버스 오면 우우우우 달려가서. 그리고 교통 경찰한테 걸려서 운전면허증 주세요. 그럼 뒤에 만 원짜리 넣어서 이렇게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느 세계나 완벽하진 않으나 이게 정말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감 임박입니다. 얼마 안 남았대요. 지금 유럽 3% 미국 3%가 베트남 진출하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뭔가 오늘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소비 생산 다양한 지경학적인 문제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베트남 시장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70년대로 돌아가면 뭘 할 거냐. 그러면 일단 강남에 땅을 사고. 그리고 삼성자 주식을 사고. 그러면 베트남도 우리가 제일 큰 얘기 해봤는데 베트남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해외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가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조금 돈을 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데에서 재테크 투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나요? 과거에는 베트남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미국 달러를 사거나 암 달러 시장에서 금을 샀어요. 왜냐하면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마다 미국 달러 대비해서 한 13%에서 17%까지 항상 폭락했었거든요. 평가자라 되다 보니까 자국 돈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베트남에는 금고를 집에 웬만한 사람 다 금고를 샀었어요. 금고 시장이 엄청 컸거든요. 금 넣어야 되고 달러 넣어야 되니까. 정말 돈 많은 사람 중에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레지던스를 아예 사서 장기임대를 해서 거기는 보안집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금고만 갖다 놓고 현금이나 돈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금융기관도 못 믿겠고. 못 믿겠고. 주식도 불안하고. 그때는 주식을 잘 몰랐죠 사람들이.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나도 주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린이 같은 사람들이 막 터져나온 거죠.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게 1520지수까지 찍었었어요. 대충 얼마쯤에서부터 간 거예요? 그게 한 300지수 정도였죠. 미친듯이 폭발한 거죠. 5배? 지수가 5배? 미친듯이 올라간 거죠. 그게 한 3, 4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천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게 기존에는 한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펀드들이 사실은 자주지. 맞아요. 저 기억나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됐는데 제가 베트남의 주식 관련된 칼럼을 쓰면서 저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느 한 외국 기자가 분석한 구조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베트남의 80년대생들은 기존의 자기 부모 세대와 너무 다르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이 1975년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모 세대들이 일구었던 걸 80년대생들이 나이가 40대 정도 되니까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가게를 물려받든 집을 물려받든 자기 자산 자체가. 자산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경제 자체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 여윳도운데 생겼고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걸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정말 부자들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식은 중산층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들어갔더니 주식이 쭉쭉쭉 올라간 거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쭉 빠져버리니까 그 1,520까지 갔던 게 910까지 갔었어요.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왔지만 우리의 원금은 항상 정고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과 열흘 전에 900이 무너지냐 마냐 이랬는데 다시 960 정도 올라가서 이게 900이 지지선이어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차트 분석해야지. 지지선 쫙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중산층 들이 두터워지고 그리고 해외에서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 보고 겪은 게 달라지니까 우리도 베트남 부동산은 거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요. 말도 안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베트남 아파트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무슨 베트남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 이러실 거예요. 대충 시내의 중심가 좋은 아파트. 보호치민의 중심가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한 30평 정도 되면 분양가는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피가 못 가하면. 2억 5천만 원이면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4억 5억 6억 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진짜 되게 괜찮은 데는 10억 15억도 해요.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싸네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가치가 말도 안 되게 지금 그런데 이게 예전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요? 예전에는 더 심했었거든요. 거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중산층들이 그런 부동산 들어가기 좀 땅도 사고 공단이 들어온다 이런 걸 샀다가 기획부동산한테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 주식은 자기가 공부해보고 전산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베트남 증권사들이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폭락을 해 가지고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재테크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국은 이렇게 3프로TV 같은 게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공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문가들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대대로 금융기관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꽃 놓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야기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일수록 또 넘어가는 것 같아. 3프로TV 투자 위치 하시려고 그러나. 지금 막장이에요. 막장. 마지막. 그런데 지금 해외 유학 다녀온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좋은 경영, 코넬 대학이든 MIT든 이런 데 다녀온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베트남에 들어와서 할 일이 없어요. 아니, 미국에서 되게 괜찮은 대학을 나왔는데 급여가 100만 원도 안 돼요. 와,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아까 집값이 10억이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살기가 특히 호치민 같은 대도시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공장 노동자들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 안 돼요. 대학생들이 카페에서 일하는 시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1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친구들은 베트남 사람들이 정말 뭔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미국 증시의 상장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잖아요. 그걸 보고 나도 하면서 IT 쪽으로 많이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베트남에 게임 개발해가지고 20대, 30대 억만전자가 된 친구들도 많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뛰어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게임 산업이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의 젊은 인재들이 IT 특히 게임 산업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 베트남 증시가 아직은 좀 많이 좀 초보적인 단계라고 하지만 베트남의 경제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베트남의 내수 기업들이 튼튼해지기 시작했고 그럼 여기에 좀 관심 있게 누군가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좋은데 선프로가 혹시 한번 공 기자님이 베트남에 한번 진출하시나요? 선프로TV 베트남? 네. 지금 마감 임박이라는 거죠? 출장으로 한번 거기 베트남에서 현지 라이브 방송 한번 하시죠. 현지 로케로 한번. 제가 이분을 베트남 대사관에서 모신 게 아닌데. 네. 어쨌든 그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없었고 정보도 별로 없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주식이 워낙 상승하기도 하고 뭔가 좀 더 접근성이 훨씬 뛰어난 재테크 수단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3% 알아. 네. 일례로 쉽게 표현하면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의 인터넷 뱅킹이 거의 안 됐어요. 제가 은행을 통해서 온라인 뱅킹을 하잖아요. 주말 끼면 3일 후에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모바일로 주식 거래 다 한단 말이에요. 불과 6, 7년 만에.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의욕도 강하고 그런데 그런 게 짧은 시간에 뭔가 그렇게 새로운 게 들어오면 혼란이 막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은 한국 사람처럼 정말 적응 잘해요. 알겠습니다. 베트남의 재테크 관련한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좀 낯서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저도 국제통상 문제나 공급망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른 국가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봤을 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오늘 베트남 얘기 좀 흥미를 있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베트남으로 돌아가시겠지만 또 한국에 오시면 또 한번 불러주십시오. 불러주시면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악권 세상의 발견. 왜 베트남 시장인가의 저자 유영국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악권 권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의 1층은 식당이고 2층이 비밀 회의 장소였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기획했던 식당인데 지금도 호칭이 되면 그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음식에는 이런 베트남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데 악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줄여서 합권 오늘은 세상의 발견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베트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의외로 베트남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녹화를 했던 유영국 작가님은 베트남에 사시는데 우리 시청자들은 유영국 작가님을 원하고 그래서 모셔왔습니다. 유영국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좀 죄송합니다. 멀리 한국에 또 와주시고 3프로에서 불러주시는데 당장 날라와야죠. 아 알겠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이 반응이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혹시 주변에 보셨던 분들 반응이 좀 있었어요? 정말 3프로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느낀 게 우선은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친구들이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라는 정말로 그렇게 연락 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정말 3프로의 애청자들인데 느닷없이 제가 나온 거죠.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몇 군데에서 연락을 주셔서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고 또 다른 강연 같은 거 요청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지장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베트남에 한국 기업이 9,500개나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대체 후보지로 베트남이 가장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기도 하고 베트남 펀드라든지 ETF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워낙 유 작가님을 베트남에서 모셔오기가 힘들어서 한 번 모시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일 하얗한 현안인 다소 무겁지만 통상 관련한 얘기를 해봤는데 분위기 보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각 잡고 그러지 말고 편하게 베트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쌀국수. 베트남은 쌀국수. 그렇죠. 베트남은 쌀국수죠. 베트남 쌀국수 얘기 좀 해주세요. 베트남 하면 말 그대로 떠오르는 게 쌀국수인데 진짜 많이 먹어요? 그렇죠. 정말 베트남 사람은 거의 하루에 한 끼는 아침 식사로든지 아니면 점심 식사로도 쌀국수를 먹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쌀국수는 소고기 국물의 쌀국수인데 베트남에는 정말 다양한 쌀국수들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형태의 FUR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쌀국수가 FUR라고 하는 거고요. FUR. P-H-O. 그렇죠. 그게 이제 물음표 같은 표시가 돼 있는데 FUR라고 하는 이 성조어. 발음할 때도 FUR 이렇게 성조어를 하면 되는데요. 보통 한국에 있는 쌀국수 식사들도 보통 FUR 메인. 그렇죠. FUR 뭐식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FUR. P-H-O. 그게 쌀국수라는 뜻이었구나. FUR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글로벌리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쌀국수는 베트남 현대사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현대사를 상징한다고요? 네.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의미 부여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역사와 사회성 뭐 사람들의 습관, 민족성, 기후 뭐 이런 게 많은 게 다 반영이 되는 건데 특히 베트남 쌀국수에는 이 베트남 현대사가 너무나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이 미국과의 전쟁이 1975년에 끝나면서 이 보트피플들이 미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갑니다. 탈출하면서. 그러면서 베트남 쌀국수가 전 세계에 퍼져 나간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탈출한 사람들 중에는 특히 남부 지방에 살고 있었던 베트남 화교들이 또 많아요. 그 화교들이 호주나 미국에 있으면서 그 옛날 방식의 레시피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근데 또 소고기 국물을 낼 때 당연히 소뼈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호주는 고기가 또 워낙 풍부하고 워낙 좋잖아요. 근데 베트남의 소를 보면 삐쩍 말랐어요. 더운 지방에 뼈는 갈비뼈가 앙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좀 질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호주나 미국에서 먹은 쌀국수가 최고로 맛있다고 이야기해요. 옛날 방식의 조리법과 풍부한 소고기를 듬뿍 넣은 게 미국이나 호주에서 쌀국수가 제일 맛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또 베트남을 상징하는 이 쌀국수가 사실은 프랑스 식민지에 어떻게 보면 영향이 꽤 많은 음식이기도 해요. 프랑스 식민지에 영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대표적인 퍼가 언제부터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설은 아니나 사람들이 이게 그래도 제일 정설에 가깝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1898년도에 프랑스 식민지 시절이죠. 베트남 북부 지방에 남딘이라고 하는 바닷가 지방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 하면 프랑스,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까지도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는데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큰 방직 공장을 남딘 지방에 건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큰 공장이 설립이 되는 거니까 베트남 전국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러면 당연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 주변에 행상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남딘 지방 사람들이 먹는 쌀국수는 지금과 같은 소고기를 넣어서 먹는 게 아니라 논에서 자란 개를 넣거나 아니면 채소를 넣어서 먹는 것들이에요. 아, 개, 개. 먹먹이가 아니고 크랩, 크랩. 네, 이렇게 조그만 개들을 먹는 건데 그런데 농경 사회에서 사실 소는 매우 귀한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소를 거기다 넣어서 먹을 생각은 언감이 생지 못했는데 이 방직 공장을 집계해서 온 프랑스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베트남 노동자들이 국수를 먹는데 야, 우리나라식으로 먹게. 야, 고기를 좀 넣어서 가져와봐. 고기값을 충분히 쳐줄게. 해서 가져와서 먹기 시작한 게 지금의 소고기 쌀국수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의 전통 음식까지는 아니네요? 그런데 쌀국수는 먹었는데 거기에 고기를 고명을 얹어서 먹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포어가 사실 베트남어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이전에 어떤 단어도 포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프랑스 음식 중에 포어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자박자박하게 어떤 우려로 따르면 냄비 같은 데에다 고기 같은 거 채소를 넣어서 먹는 게 포어떼인데 프랑스 사람도 야, 이거 포어떼랑 비슷하다 라고 해서 포어떼의 포어가 포어가 된 게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한 학술 중에 하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베트남 북부지방이니까 중국의 국경지대잖아요. 중국에서도 국수를 먹었는데 한자 그대로 우리식으로 하면 하, 분인데 중국 발음으로는 하, 펀이라고 하는 넓적한 국수가 지금 우리가 먹는 넓적한 포어와 매우 형태가 유사해요. 하, 펀의 분이다. 실제로도 베트남 남부지방의 화교들이 운영하는 오래된 싸국수집도 보면 한자로 그렇게 써져있어요. 그게 아닌가.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게 프랑스에서 온 이름인지 중국에서 온 이름인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음식이고 그냥 즐겨 먹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게 일지식민지 산물인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음식이 아니냐. 무슨 소리야. 가끔 그런 논쟁이 있죠. 베트남 사람들은 워낙 플렉서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든 말든 우리 민족 전체가 먹고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이니까 그냥 우리 음식이야. 이렇게 받아내는 거죠. 이거 싸국수 얘기는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시대 잔재다 그러면 약간 거부감이 좀 드는 게 있는데요. 그게 호불호의 문제는 아니고 뭐가 맞다 그러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역사적인 일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대한 인식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때요? 그거 베트남에서 지내면서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프랑스는 자기 식민지였던 나라들의 모임이 있어요. 식민지였던 나라들의 모임? 네. 저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에 독립을 했고 한데도 그 모임을 해서 같이 무슨 대회도 열고 이벤트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치욕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베트남 신문에서 광고를 나온 것도 신기하고 그런 거에서 무슨 베트남 내에서 베트남 안에서 행사하는 것도 신기한데 베트남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우리가 광고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하고 사실 미국 전쟁 때 미국하고 전쟁 때 우리가 참전도 했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 이겼는데 진 니네가 그렇게 우리한테 사과하고 그럴 필요 없으면 우리가 이겼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친일의 그런 치욕적인 게 다신 겪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육을 참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친일파라는 단어가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이죠. 근데 베트남에서는 그 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면 잘 몰라요. 맞아요. 우리 친일이면 우리 매국 놈 나라 팔아먹은 놈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베트남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처단도 확실히 했고 그리고 부역 세력들에 대해서 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더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고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신들하고 사이 안 좋았던 중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미국하고 다 강대국들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제1위의 투자국가이고 이번 2022년 기준으로는 3대 무역국가예요. 베트남은 한국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잘 해서 잘 나가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네. 우리는 미국 편에서 베트남 전쟁을 치렀네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 생각하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싫어하는 게 맞는데 그러네요. 그런데 역사에 대한 태도는 조금 유연하네요. 그래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런데 베트남 정부에서 하지 마라. 미대만 생각하자. 오히려 베트남 정부에서 말렸어요. 미안해. 됐어 됐어.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다 지난 일인데 이런 그래서 좀 저도 처음에는 베트남 친구들이 생기면 그때 이를 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싸국 썰기로 돌아와서 원조 논쟁이 있다고요. 베트남에서 FUR라고 하는 단어가 공식 기록으로 처음 나온 거는 1906년에 베트남 사람이 프랑스로 유학을 갔나 봐요. 그리고 이제 고향 생각이 나서 식구들한테 편지 쓴 내용에 아침에 동네 골목길에서 쌀국수 장사한 사람의 쌀국수 파는 소리가 너무도 그립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때 그 편지가 FUR라고 하는 글자가 남겨져 있는 가장 오래된 문서인 거예요. 오래 안 됐네요. 1906년에 그렇죠. FUR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단어에서 온 게 아니냐 아니면 중국에서 온 게 아니냐 그런데 중국에서 온 거면 그 이전부터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전부터 단어 한자으로 넣었던 베트남도 예전에는 한자 썼으니까요. 표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프랑스 사람들이 뭐 그 사람을 못 했을 테니까 야 뽀떼 가져와 뽀떼 가져와서 했을 때 베트남도 들었을 때는 FUR라고 들은 게 아닐까 추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1906년에 그렇게 기록은 남아 있는데 이제 하노이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유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자료 화면에 나갈 텐데 그 당시에 하노이에서 쌀국수 장사하던 분들은 어깨봉에다가 양쪽 앞과 뒤에다가 매달은 상태에서 쌀국수 재료들하고 숯부라고 해서 들고 다니면서 아 그거 쌀국수 하나 주세요. 사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그만 의자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이제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식 1인 포장마차인 거죠. 그러네요. 이동식 포장마차네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오는 남부에도 유행을 해요. 그런데 이제 북부에서 내가 쌀국수에 원조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호찌민 갔다 왔더니 이거는 우리랑 방식이 너무 다른데 야 남부로 갔다 왔더니 이거는 쌀국수가 아닌 걸 먹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뭔가 봤더니 북부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기 국물이 맑아요. 우리로 따지면 나주곰탕식인 거죠. 뼈로 우려낸 게 아니라 고기 쌀로 국물을 우려내면 투명하고 맑거든요. 거기에 고명이라고 해봐야 고기하고 쪽파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국에서도 쌀국수집 가보면 먹는 것 중에는 절인 양파를 얹어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숙주 한국에서는 숙주가 비싸니까 콩나물은 많이 넣어서 먹는 집도 있고 하던데 그런데 남부에 가면 말 그대로 그런 숙주도 데쳐가지고 얹어 먹고 향 나는 풀들 고수풀이라든지 민트도 넣어서 먹고 바질도 넣어서 먹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샴푸 먹는 것 같고 치약 먹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베트남 남부에 살고 있던 화교들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부에 있는 분들이 야 이거 용납이 안 된다. 우리가 남부에서 진출해야 되겠다. 제대로 된 쌀국수를 먹여줘야 되겠다고 남부로도 진출하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남부에서는 남부 스타일을 먹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북부에서 오신 분들은 베트남에 가면 하노이시 쌀국수라고 써놓은 데가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장충동 족발 이런 것처럼 서울에서 부산 돼지국밥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마산 아구찜 먹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의 온전 농작이 있는데 지금도 북부 하노이 쪽 사람들은 쌀국수는 하노이식이야. 뭔 소리야. 허찜이 더 맛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국 분들도 하노이에서부터 베트남 생활을 하신 분들은 하노이식이 맛있다고 그러고 저처럼 남부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남부 쌀국수가 더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다 맛있어요. 정말 한국 사람 입맛에 너무나 잘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절인 양파를 얹어 먹는 거는 미국식입니다. 그래요 또? 보트피플로 가서 미국 호주에서 쌀국수 장사하신 분들이 오리지널 방식하고 또 다르고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하다 보니까 절인 양파를 얹어 먹어요. 저는 베트남이 먼저인 줄 알았더니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가서 봤더니 아무도 그렇게 안 먹어요. 달라고 했는데 되게 황당한 소리를 하냐는 듯이. 그런 느낌인데 중국 가서 짤문 시키면 안 준다면서요. 그렇죠. 뭔 소리야 이게 중국의식이야 이런 것처럼. 근데 그 하노이식은 절인 마늘을 얹어 먹어요. 마늘을 이렇게 편으로 얇게 썰어가지고 식초에 절여서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잘 먹어요. 근데 그게 하노이식인데 아마 미국에서는 마늘이 냄새나니까 양파로 해서 먹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근데 혹시 시청자 여러분이 갑자기 왜 경제 다루는 사람들이 갑자기 쌀국수 얘기하나 그 얘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베트남의 F&B 사업 관련한 얘기 해보려고 해요. 한국의 롯데리아라든지 아니면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왜 갑자기 쌀국수 얘기하나 쌀국수 얘기도 흥미롭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식 채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가 있다면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저기 한강변에 있는 어떤 중국집이 있었는데 동방명주라고 거기가 사실은 중국의 정보기관이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감시하는 그런 집단이었다고 때문에 나리가 났었어요. 근데 베트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 집은 극한직업이라고 하기에 요리를 너무 못해갖고 우리나라에 천만 영화 천만 관객을 도파한 극한직업 수원 원갈비 닭갈비인가요? 아니 통닭인가요? 그런 것처럼 그 온조가 베트남에 사실 있었어요. 아주 오래 전에. 아 그래요? 역사적인 두 개의 사례가 있는데 1870년대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프랑스군을 1870년대? 진짜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50년 전 이야기죠. 그 당시에 프랑스군을 상대로 독립투쟁을 벌였던 우리나라 광복군 같은 항일군들이 있었는데 독립투사 군대 내에서 독립군들을 위한 음식을 마련해 주던 부부가 있었어요. 요리사인 거죠. 요리를 통해서 독립투쟁을 도왔던 분들인 거죠. 몰래. 근데 장군님이 이 부부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니네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프랑스군들의 정보를 좀 개야되겠다. 아 스파이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아 그럼 프랑스 애들이 좋아할 만한 요리를 뭘 해야 되나? 아 거기는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그렇죠. 그래야지 거기에서 프랑스군들한테서 이렇게 뭐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평상시에 자기들이 독립군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돈이 많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하노이는 호수가 되게 많은 도시예요. 그 호수에서 잡은 민물고기로 고기를 구워서 요리를 해주는 거 좋아하더라. 그럼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보자.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가물치하고 그 매기를 잡아다가 그 하얀 살을 갖다가 이제 어묵처럼 다져가지고 구워 먹는 요리를 만들어요. 요리 이름이 짜까라봉인데 짜까라봉 짜는 굽다 라는 뜻이에요. 까는 생선이라는 뜻이고 구운 생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좀 특이한 거는 라봉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태백이에요. 강태공 낚시꾼 뭐 이런 거 그렇죠. 낚시꾼에 구운 고기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메뉴를 새로 만들고 기존에 있던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식당 운영하는데 장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프랑스군들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진 요리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전통요리가 아닌 걸 만들어서 타겟팅 해가지고 성공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잘 수집해가지고 어디 이동 경로 같은 것도 미리 알려서 되게 성공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잡혀요. 잡혀서 남편분은 처형을 당하고 부인분은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중에 프랑스군이 물러가고 나서도 계속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일대가 쫙 쫙 가라봉 거리가 됐어요? 거리가 돼요. 아 진짜? 네. 우리로 따지면 장충동에 족발 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게 하노이를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아 한번 먹어보기 쉽긴 하다. 이렇게 생선 다져가지고 어묵 구워가지고 근데 그게 소스가 약간 우리로 따지면 약간 그 홍어 먹는 느낌이 좀 있어요. 냄새가 좀 냄새가 좀 역해요. 그 소스가. 근데 또 요즘 또 현대식 해가지고 냄새 좀 잘 안 나게 해서 먹는 집은 또 먹을 만합니다. 맛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남편은 처형을 당했는데 와이프는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한거죠.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 동네에 큰손이 돌아가셨겠구나. 한참 전에 돌아가셨겠구나. 그래도 그 집은 계속 2대째, 3대째. 와 근데 그 동네는 원조 논쟁이 필요가 없겠네요. 누가 봐도 그 집이죠. 왜냐면 거기 또 민족 저기 독립투사니까 딱 푸시 딱 돼 있고. 아 야 거기는 거기는 진짜 요리를 하면서 간첩 활동을 했던 그렇죠. 간첩이라 그러니까 좀 나쁜 표현이 있는 것 같네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독립운동 독립운동을 한 거죠. 와 되게 프라이드가 있는 집에 되게 상징성 있는 음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음식을 먹으면서 다 애국심을 키울 수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좋아해요?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남쪽에는 잘 없어요. 북부에서 많이 먹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물치나 매기가 사실은 힘을 푹 돋아주는 고기 중에 하나잖아요. 보양식이죠. 그러니까 한옹이는 사실 많이 덥거든요. 여름에. 덥고 습해서 지칠 때 먹기도 참 좋은 보양식이고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있어요. 남부에. 아까 이 짝갈라봉은 북부의 극한직업이고 남부에도 또 극한직업의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음식점 가지고 첩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가 보네요. 남쪽의 극한직업은 또 어떤 겁니까? 베트남 역현대사에서 베트남 미국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에 하나가 구정대공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정대공세 구정은 우리나라 말로 음력설을 말하는 거고요. 1968년도 음력설에 호치민 남부 싸이공뿐만 아니라 전국을 전국에서 동시에 음력 1호 1이 되는 순간 그 자정 넘은 순간 일시적으로 미국을 공격을 해요. 아 예. 근데 이제 남부 호치민 당시 이름은 싸이공 지금 호치민 지역에서 미국 대사관을 베트남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그 점령하고 있는 상황을 미국 방송에 생방송으로 나갑니다. 아 미국 전역에 저는 사실 근데 1968년도여도 세상에 다른 나라 일이 생방송이 나간다는 게 신기하긴 한데 그렇네요.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반전운동이 크게 일어나요. 그렇겠네요. 우리가 뭐 진짜 이기라도 하고 있으면 그래 뭐 이겨서 빨리 끝내기라도 해라 그럴 건데 왜 우리 젊은이들이 의미 없는 전쟁에 가서 의미 없는 전쟁에 가서 패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한 전쟁 여론이 좀 뒤바뀌는 이벤트이긴 했겠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시 미국 대통령인 존슨 대통령이 나 재선 출마하지 않겠다. 사실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된 거죠. 예예. 그 사건 때문에 이 반전운동이 벌어지고 결국은 1975년에 철수하게 된 거예요. 예예. 근데 이제 그 사건을 기획한 것이 바로 또 쌀국수집이에요. 쌀국수집에 모여가지고 또 아 일시에 공격하자 그 작전 이게 또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그 짝갈라뽕집이 아닌 또 다른 독립투사들이 하노이에서 프랑스군 상대로 활동을 하다가 피해서 남부에 내려서 쌀국수집을 정착을 했는데 이게 또 미군 점령화가 됐네. 미군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또 활동을 해야 되겠다. 비밀활동을 해야 되겠다. 엄마 아버지 딸이 그 활동을 해요. 쌀국수집을 하면서. 쌀국수집을 운영하면서 그 자금을 이제 동의 자금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사위한테도 야 사실 우리는 이런 특수조직이 있어. 너 우리랑 결혼할래 안 할래 그래서 장인어른 나 같이 하겠습니다. 사위까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집이 미군들 사이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집 바로 옆집은 미군 장교의 집. 그리고 오른쪽의 집은 필리핀 장교의 집. 필리핀 군도 이제 당시에 파괴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쌀국수집이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영어로 막 이야기하면서 또 어디 갔더니 뭐가 있었는지 정보를 또 쏙쏙쏙 말을 하고 그리고 그 큰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뭄한 경비를 뚫는데 이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수레에다가 다 가려가지고 폭탄과 뭐 바주카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와 진짜 무섭겠다. 여기는 미군 장교 집이고 프랑스 장교 집. 프랑스 필리핀 장교 집이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식당 그것도 누구나 다 드나드는 맛집에 폭탄 왔다 갔다 하고 대포 왔다 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의 1층은 식당이고 2층이 비밀 회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전쟁을 기획했던 식당인데 지금도 호찌이 되면 그 식당이 있어요. 큰 집이라고 해놓고 1층은 여전히 식당을 하고 2층은 조그마한 박물관 형태로 해서 그 당시에 역사적인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베트남의 음식에는 이런 베트남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데 베트남을 상징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전 세계 퍼져있는 음식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느닷없이 선포를 나와서 음식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재미는 있었습니다. 쌀국수 얘기 또 워낙 더 좋아 베트남에 관심이 있어 하니까 또 이야기도 하고 쌀국수와 북부시가 남부시가 어떤지 이야기도 좀 알면 좋은데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타겟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먹던 방식으로 고집스럽게 물건을 팔면 그게 꼭 성공하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른바 현지화를 좀 해야 될 건데 이게 또 특히 음식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마다 또 취향들이 다르니까 그렇죠. 제일 안 좋아하는 음식집 중에 하나가 정통 인도 요리 전문점 이런 데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정통이면 그 향신료 때문에 분명히 맛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맛이 있다면 정통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이름만 갖다 붙여놓은 거죠. 이게 지난번 방송했던 내용 중에 그 KFC하고 롯데리아를 소환한다면 네. 스타벅스도 그렇고 맥도날드로 소환한다면 네. 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도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 KFC가 그리고 롯데리아가 베트남에서 꽤 성공을 하고 잘 하고 있는데 네. 본래 자신들의 메인 상품을 팔아서가 아니라 다른 상품을 팔아서 란 말이에요. 지난번 거 참고하셔도 좋을 테지만 그 베트남에 있는 롯데리아에 가면 햄버거를 팔지 않는다. 네. 햄버거 팔죠. 팔긴 파는데 더 많이 팔리는 거는 접시에 흰밥 쌀밥 하나 얹어놓고 치킨 다리 하나 놓은 치밥이라고 부르는 걸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KFC도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를 로컬화된 음식을 했는데 미역국도 팔았어요. 미역국? 네. KFC에서 미역국을 팔았어요. 그리고 김 베트남에 가면 김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김치킨 뭐라고 되나 이렇게 롤링 마키라고 그러죠 스시집 가면 김치킨 마키를 판거죠. 근데 베트남 KFC는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를 내요. 근데 그게 브랜드의 정체성이 맞냐 틀리냐고 하면 논란이 상당히 많을 이야기란 말이에요. KFC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켄터키 사람들이 김말아먹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미국 본사에서 팔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요즘 스타벅스에서는 또 실험저도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잡채를 팔고 있었어요. 잡채요? 네. 근데 좀 기분 나쁜 거는 잡채라고 쓰지 않고 뭐 저기 누들이라고만 써놔서 제가 이거 잡채로 써라고 저기 본사에 이메는 보냈는데 여태 답이 없어요. 혹시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본사가 베트남법이네. 꼭 잡채로 이름 좀 바꿔달라고. 근데 요는 우리가 보통 마케팅하고 할 때 보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 브랜드의 정체성은 동일해야 돼. 미국에서 팔든 아프리카에서 팔든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어디 가나 그 로고 그대로 다 같이 팔리고 광고를 하더라도 그 정체성을 유지를 하는데 그게 꼭 다 통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햄버거를 위주로 팔아요. 근데 장사가 안 돼요. 최근에 베트남에서 그나마 로컬화 한다고 쌀국수맛 햄버거를 맥도날드가 팔아요. 쌀국수맛 햄버거 근데 쌀국수맛 햄버거 어떤 맛인지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아까 권 기자님이 되게 싫다고 한 고스프를 잔뜩 넣어서 우려낸 국물 맛이에요. 햄버거 햄버거 패티가 작년에 베트남에서도 안 팔려요. 너무 안 팔린데 계속 그걸 밀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햄버거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노컬 고객에 맞춘다고 한 건데 차라리 쌀국수를 팔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3년 5년 7년 동안은 계속해서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했다가 적자가 날 거예요. 그리고 스타벅스에서는 커피가 팔리는 것보다도 자신의 브랜드 정체성이 아닌 티음료가 더 많이 팔린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 드렸죠. 스타벅스에서 커피가 별로 안 팔린답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중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나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적자인 상태에서 어떻게 유지를 해요.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서브웨이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샌드위치로 포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예 철수를 한 거고요. 서브웨이는 아예 철수를 했어요. 매장이 한두 개 있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KFC나 롯데리아는 브랜드 정체성을 과감하게 바꾸더라도 여기서 사업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치킨버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비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전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유연한 전략을 한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2005년에 상해 홍콩을 당시 회사에서 시행사원 연수를 보내줘서 갔을 때 저희들의 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스타벅스가 중국에 런칭을 했는데 과연 이 차를 먹는 전세계 가장 대표적인 차의 나라 중국에서 누가 커피를 먹겠느냐 근데 지금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 매장이 있고 가장 큰 소비시장이에요 커피 소비시장이에요 물론 스타벅스도 중국에 진출해서 한 10년간은 적자였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정체성을 지킬 거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자를 감수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유연하게라도 버티다가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브랜드 전체성을 확장할 거야 확대할 거야 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쵸 베트남에 진출하면 한 2년째가 되면 언제부터 흑자 낼 거야 왜 장사가 안 돼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쵸 2년이면 오래 기다리는데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쌀국수 아니 라면 인스턴트 라면 라면 라면은 우리나라가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1등이었거든요 근데 2021년에 베트남이 우리나라를 제끼고 1등이 됩니다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진라면 신라면처럼 인스턴트 라면을 먹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라면 말고 라면이요 쌀국수 말고 라면 숲을 넣어서 먹는 그 라면 오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근데 쌀국수를 엄청 많이 면자체를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라면까지도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2021년 얘기를 잠깐 주셨는데 2021년을 기점으로 바뀌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또 가슴 아픈 네 베트남 거기 또 간첩 극한 라면 집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아 극한 라면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데 이제 2019년 20년 21년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코로나 라고 하는 우리 역사에 큰 페이지를 장식하는 대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네 이때 대폭 라면 소비량이 늘어간 거는 코로나 기간 동안 비상식량으로 비축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이 21년도에 코로나가 확 확산이 돼 버립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베트남 1억에 가까운 인구에서 전체 500명이 채 안 됐어요 감염자가 정말 그만큼 방역이 잘 됐는데 진짜 좀 타이트하게 제로 코로나를 했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뭐 큰 건물에서 한 명만 확진자한테 건물 전체 봉쇄해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건물 안에서 4박 5일 동안 사람들이 못 나오게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봉쇄를 해서 잘 됐었는데 21년 4월 말에 확진자가 나오는 변이가 퍼지면서 순식간에 하루에 몇만 명 몇 십만 명까지 퍼져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3개월 동안 집안에 갇혀서 못 나오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3개월 동안 집에 갇혀서 못 나왔죠 네 아예 집 밖으로 못 나가겠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통행권 같은 조그만 표딱지 하나 가지고 그 평화권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슈퍼마켓만 다녀오거나 아니면 슈퍼에 전화를 해서 슈퍼가 배달해 주는데 여기노기 다 배달할 거 아니에요 예 한없이 기다려야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비축해 놓은 게 다 라면이에요 그래서 라면 소비량이 엄청 늘었어요 아 22년도에 야 우리가 우리가 1인당 라면 소비량이 베트남한테 졌다 라는 말에 네티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가 그래도 우리 라면의 민족이야 라면의 민족인데 별걸 다 가지고 자존심을 부려 야 그래서 우리 라면 한 봉지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보면 막 야 우리가 라면 한 봉지씩 더 먹어야 돼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추정칸데 22년도 소비량은 이제 세계 라면협회에서 아마 23년도 올해 한 5월 정도에 아마 올라올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아마 근소한 차로 한국이 다시 2등인데 근소한 차이거나 아니면 1등을 다시 탈환하거나 그럴 거 같아요 맛은 어때요 맛은 아 맛은 저는 맛있게 잘 먹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스프에 우리 권 팀장님이 싫어하는 그 다양한 풀맛들 그 치약 맛도 나오고 뭐 주방 세제 맛도 나오고 하는 그 풀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쌀국수는 좀 맑은 국물이잖아요 네 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빨간 국물 라면을 먹잖아요 베트남도 그렇습니다 빨간 라면인데 문제는 우리 기준의 그 매운맛과 베트남 사람은 매운맛이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라면을 먹으면 매워서 못 먹겠다 그래요 음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올랑고추 아시죠 아 알죠 엄청 맵잖아요 엄청나게 매운 고추 먹는 사람들이 이게 뭐가 맵다고 그러냐 하는데 고추는 고추대로 먹는데 이 라면의 매운맛은 그들에게는 좀 낯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맵다고 잘 안 먹어요 음 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또 전날 술 먹으면 네 아침에 개운하게 라면 한 그릇 먹으면 아 해장해야죠 국물이 개운하고 얼큰하면 좋잖아요 땀 쫙 빼주고 네 베트남 사람들은 국물을 먹지 않아요 아 라면 먹을 때 네 쌀국수를 먹을 때도 사실은 국물을 먹지 않아요 면 위주로만 먹어요 아 그래요 국물 이렇게 국물 떠먹으라고 우리는 수저도 되게 깊은 수저 중에 아 우리는 밥도 말아먹잖아요 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라면 중에 밥 말아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라면도 있고 하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나라가 잘 없어요 음 특히 동남아 지방의 물은 석회수거든요 음 석회물은 끓여먹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회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많은 필터가 비싼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물을 국물을 마시지 않아요 베트남은 지금도 물은 베트남 보면 말레이시아도 인도네시아도 그리고 태국도 그렇고 물은 석회물입니다 그래서 수돗물 먹지 않고 생수로만 먹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라면 끓여먹을 때 생수로 넣어서 먹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 먹는 식습관 자체가 국물은 먹는 게 아니라 가 된 거죠 아 젊은 친구들 중에는 한국라면 잘 먹고 하는 친구들은 국물을 잘 먹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수치 않다는 거죠 음 그러면 베트남이 라면 소비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해서 한국 브랜드가 가서 많이 팔리거나 그러진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대형 할인점에 한국라면은 웬만한 건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국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웃겨요 엄청 맵잖아요 진짜 맵지 근데 그건 또 잘 먹어요 근데 그거는 맛도 맛이지만 불닭볶음면은 하나의 재미 챌린지 요소로 이 매운 거를 내가 참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요소에 고침 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국물 여부 네 한국라면은 얼큰하고 개운한 국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베트남은 또 라면이 봉지 라면이 작아요 75g이에요 중량이 우리는 얼마나 되죠 120g에서 125g이에요 보통 절반 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35% 정도가 좀 작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 이제 등치가 점점 커져 가긴 한데 체구가 되게 작아요 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좀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0g짜리 라면 하나 먹으면 배부를 넣어서 못 먹겠다 그래요 아 75g 정도가 적당한 거죠 그래서 그 한국라면은 양이 좀 많다 그리고 맵다 그래서 인기가 좀 잘 없어요 뭐 좀 더 비싸서 그런 것도 있죠 수입품이니까 근데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을 해서 아 그래요 네 진라면을 75g짜리 작은 용량으로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가격도 대폭 낮춰서 현지 라면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게 시도도 해봤는데 어 뭐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좀 더 필요하죠 하지만 그렇게 현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현지에 맞는 스타일의 라면 수프도 만들어주고 뭐 팀장님이 좀 싫어하는 그런 향이 좀 나는 것도 좀 넣어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향을 되게 좋아해요 그게 이제 좀 시큼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국물들이 뭐 토마토나 파인애플 들어서 시큼한 맛도 나고요 그리고 그런 풀들은 왜 들어가냐면 그 풀을 먹으면 이제 더운 나라다 보니까 음식이 금방 상하잖아요 아 배아리를 자주 해요 아 근데 그 풀들을 먹으면 배아리를 좀 완화시켜 주는 것도 있고 그 풀들을 많이 먹으면 몸에서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모기 라든지 온갖 벌레들한테 공격을 많이 나는데 그것부터 보호도 해 주는 거고요 근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향신료라는 게 국가마다 좀 달라서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향신료가 뭐 마늘이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는 그냥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이와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뭐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라면도 아직까지 그렇게 베트남에서 잘 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뭐 냉정하게 따지면 열심히 정말 분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가는 현지 라면에 비해서는 좀 순위가 좀 근데 지금 한국라면 중에선 베트남에서 그래도 톱10에 딱 된 업체가 이제 8도 8도 8도가 아예 현지에서 현지에 맞는 라면으로만 우리는 8도는 비빔면밖에 안 먹는데 아 왕뚜껑 왕뚜껑도 있잖아요 왕뚜껑 뭐 러시아에서는 도시락 아 맞아요 도시락 근데 이제 베트남에선 코레아라고 하는 코리아 C-O-I-A라는 코레아라고 하는 브랜드로 해서 현지에 맞는 라면 지금 해서 지금 되게 열심히 현지에서 공장 설립해서 현지에 맞게 하고 있는데 뭐 항상 이 맛은 사실 좀 별로예요 근데 현지화 했는데 그게 좀 잘 먹혀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시장이 라면 시장이 굉장히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라면 잘 만든다고 그 라면을 그대로 갖다 팔았다가는 잘 안되고 현지화를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브랜드들 중에 의외로 베트남에서 좀 잘 된 그런 거는 좀 뭐 있어요 우리 나라의 떡볶이 부패라고 해야 되나요 두 끼가 베트남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거든요 두 끼? 네 떡볶이 가서 이렇게 덜어 먹는 떡볶이 부패? 네 네 네 그게 지금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해서 전국에 한 5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거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 한 번밖에 못 봤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좀 시들해진다 싶을 때 베트남에서 이게 대박이 난거예요 근데 두 끼 떡볶이가 성공한 거는 떡볶이라서가 아니라 떡볶이를 가장한 부패였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아 또 두 끼 떡볶이 가면 떡볶이를 아니라 다른 음식을 또 줘요?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네 치킨도 있고요 김밥도 있고 잡채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다양한 뭐 튀김류들도 있고 아 그리고 떡볶이에 넣어서 먹을 떡들도 종류도 정말 다양하게 하고 어묵도 있고 뭐 각종 뭐 라면 사리도 있고 뭐 잡채 사리도 있고 다양하게 다양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베트남 사람들한테 이 두 끼 떡볶이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7,500원 정도 가격이에요 네 7,500원 7,500원인데 베트남에서 떡볶이가 인기는 있는 게 맞는데 네 그동안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떡볶이 사봤다가 다 망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객단가가 어느 정도 있어야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돈은 6,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다 공략했다가 그냥 다 실패한 거고 두 번째로 베트남 사람들이 떡볶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베트남에 있으면 처음에 놀랬던 거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가는 한국 식당들 보면 반찬으로 떡볶이가 항상 있어요 아 그래서 떡볶이 엄청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김밥을 시켜 먹든 김치찌개 시켜 먹든 항상 반찬으로 떡볶이가 있어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먹으면 또 먹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만큼 좋아하지만 이거를 내가 인당 한국 돈으로 7,000원씩이나 주고 먹으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좀 한국에서도 떡볶이 7,000원짜리 팔면 조금 비싸긴 해요 비싸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패했는데 두 끼는 떡볶이 조금이 아니라 부패란 말이에요 오 그래서 친구들끼리 한 대여섯 명이 가기도 하고 온 가족이 가는 패밀리 내 소탕이기도 해요 오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떡볶이 뭐 우리나라에서 매운 떡볶이도 많잖아요 그런 떡볶이도 다 실패를 했는데 이 두 끼는 자기가 조리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방식대로 그러면 맵기도 자기가 조절을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울리지 않은 것들은 막 이것저것 집어넣어도 자기 맛에 만들어 먹잖아요 그렇죠 맛이 없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만들었는데 그리고 웬만하면 자기가 만든 건 다 맛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만드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또 한국 식당에서 야 이게 원래 한국의 맛이야 라고 고집스럽게 그걸 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소비자가 자기가 만들어 먹어요 자기가 만들어 먹는 재미 요소도 있지만 자기 입맛에 맞게 넣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넣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떡볶이로서 7,000원이라고 하면 엄청 비싼 건데 뷔페로서 7,000원은 리지너블한 가격이란 말이에요 합리적인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지화를 할 때도 컨셉이 적절하게 잘 맞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 두께 떡볶이 이거 진짜 의외네 그래서 제가 라면 회사든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업체들한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두께의 사례를 잘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라면 업체들이 어떤 형태로 베트남 사람들이 라면을 먹는지를 조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P&G가 화장품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 P&G가 인도나 멕시코에 진출할 때 자기들이 미국에서 제일 잘 나오는 브랜드인데도 사람들이 너무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들여서 소비자들의 집을 방문해서 어떤 제품들을 쓰는지 일일이 조사해서 성공적으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들 위주로 판매해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뭐가 달라요? 예를 들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 멕시코 진출할 때 아니 우리 헤드앤숄더나 우리 저기들이 파는 펜틴 샴푸가 왜 안 팔리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소비자들 집에 가서 봤더니 예를 들면 하루에 10페소를 벌면 자기들이 하루에 쓰는 돈은 3페소 5페소까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샴푸 한 통이 7, 8페소예요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그 집에 방문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화장실에 어떤 제품도 있는 거 봐 보니까 아 그것 때문에 우리 제품을 쓰고는 싶으나 안 썼구나 그래서 만든 게 우리 찢어쓰는 샴푸 있죠 우리 보통 샘플로 주고 옛날에 목욕탕 가면 목욕탕에 산쓴 거 그거를 팔아서 우리 곤 팀장님도 어렸을 때 많이 봤을 줄줄이 사탕이라고 해서 아 뜯어서 뜯어서 하나씩 뜯어서 쓰는 거? 그렇죠 그렇죠 저는 모르는데 저희 형님들 때 그런 거 쓰셨어요 어렸을 때 분명 썼을 텐데 조사하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멕시코에서 그렇게 대성공을 해요 나 글로벌 브랜드 쓰고 싶은데 저거 하나 다 쓰자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 단일 단가로는 그래도 한 번쯤 이거 내가 좋은 샴푸 쓰고 싶어 사서 쓴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나 동남아 지방에는 그런 소용량 제품들을 쓴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맞게 조사를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한국 기업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한두 분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원래 한국에서 연구 하시는 분도 아니고 보통은 영업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제품 개발을 해본 경우도 없고 그리고 시간도 없고 언제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소비자들 찾아가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사해서 본사에다가 제출한들 들어주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라면 전문 식당을 열면 뒤에 라면들을 쫙 본인들 제품 다 깔아놓아요 다양한 토핑들을 막 해놔요 그러면 두 끼 떡볶이 가격에 입장을 해서 라면도 토핑도 자기들 마음껏 먹어라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테이블마다 이런 카메라 하나 설치를 해요 소비자들의 동의를 받아내서 베스트 레시피 유튜브에 다 실시간 올려요 최고의 조회수로 나온 거는 성분도 주고 그 레시피에 맞춰서 제품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게 꼬꼬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경규 씨가 경연대회 해가지고 1등 하고 진짜 출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상상밖에 라면에 생선을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국물을 하나도 안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권탱자님 싫어하는 입에서 치약 냄새 나는 민트라든지 고수풀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쌓일 거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무단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에게 그런 컨테스트 형태로 해서 시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또 나이대별로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또 댓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보고 아 베트남 사람들 라면을 이렇게 먹는구나 아 제가 하나 아까 빠트린 게 있는데 베트남에서 라면을 먹을 때요 봉지 라면을 먹을 때 우리처럼 끓여 먹지 않아요 에? 라면을 끓여 먹지 않는다고요? 이 대접에 라면을 넣고 컵라면처럼 뜨거운 물을 부어서 뚜껑을 덮어요 그냥 라면을 컵라면 먹듯이 대접에다가 대접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거 잘 안 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있게 면발이 나온 거죠 얇게 아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1등 라면이라고 갖다가 넣어서 먹는데 너구리 면발 엄청 두꺼워 너구리는 딱 씹는 밀가루 냄새 나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한참 끓여도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나라에서 상식이 안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먹든 잘 팔리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음식을 어떻게 먹게 할 것인가를 제안을 해주는 마케팅이 필요한 거예요 음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먹어요 라고 제안해봐야 그건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이 대박 난 것 중에 하나는 유튜브든 이 sns를 통해 가지고 먹고 그 반응도 그렇고 다양하게 먹는 나라별로 반응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아 저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친한 형님이나 친구들 중에 라면을 우유 넣어서 먹는 사람 있어요 아우 있어 있어요 근데 그 우유는 맛있어요 아유 안 먹고 싶어요 러시아에 네 팔도라면 대박 나는데 네 팔도라면을 먹을 때 마요네즈를 반 통을 넣어서 먹어요 엄청 느끼할 것 같잖아요 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의외로 고소하고 맛있어요 치즈 라면이 좀 치즈가 듬뿍 들어간 느낌이에요 음 우리 상식에는 아닌데 그렇게 먹었을 때 맛있게 먹으면 그 사람한테는 그 시장에서 그게 정답이잖아요 음 음 베트남이 그렇게 라면을 많이 먹는다 라는 것도 사실 저는 몰랐는데 똑같이 라면을 많이 먹는 시장이라고 해서 라면을 잘 만드는 한국에서 잘 할 수 있다 라는 건 또 아닌 거고요 별개인 거죠 그럼 그 시장이 어떻게 그걸 소비하는지를 관찰하고 거기에 맞는 그 상품들을 내놓고 그리고 제조하는 곳까지 같이 병합이 됐을 때 그 시장에 성공할 수 있다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쌀국수 얘기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면 한국 라면을 베트남에 팔 수 있을까 그렇죠 결론이 나는 이게 경제방송입니다 라면의 민족인데 네 그래서 우리 라면의 민족이 베트남에서도 성공할 수 있게 그럼 뭐 라면뿐만이 아니겠죠 뭐 다른 상품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맞는 그런 조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2부는 베트남 경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이제 통상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베트남 경제 자체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경제 전망은 좋은가요 밝은가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경제 기관들이 베트남 경제 23년도 전망도 매우 좋고요 6% 7% 이야기하는데 와 2022년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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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경제 생산에 대해서 베트남 통계청이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8.02% 성장했습니다 8% 네 와 이게 베트남 정부가 애초에 목표가 6% 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작년 초에 베트남 국회가 승인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6% 였는데 오 2.02%로 초과한 거고요 중간중간에 imf나 뭐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이나 계속해서 예측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높게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나라도 있네요 작년에 이제 하반기를 보면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대한 금리 인상 그리고 글로벌 긴축 뭐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이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많이 하회를 했는데 베트남은 8%라고 하니까 좀 되어놨나요 투자를 좀 해야 되나 베트남 펀드 들어가나요 물론 21년도에 도시정책 봉쇄되고 가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마이너스였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신발 의류 가방 미국을 수출되는 것들인데 그게 6월달 5월달부터 이미 주문들이 끊기 시작했어요 미국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코로나 방역이 풀리면서 미친 듯이 소비할 거라고 했는데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베트남에서 그런 신발 업체들이나 의류 업체들은 5월 6월달 주문이 베트남의 가장 큰 소비를 하는 블랙프라이데이나 그 연말 크리스마스에 그 판매를 목표로 하고 주문한 것들인데 주문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부적으로 위기가 생기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실제로 대부분 그런 기업들이 한국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수만 명씩 많게는 10만 명씩 노동자로 고용하는 업체들인데 대거 인력을 감축한다거나 특히 베트남도 음력서를 세거든요 그런데 음력서를 보통 열흘에서 예전 같으면 조업일수가 부족하다고 단축해서 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한 달을 쉬는 업체들도 있어요 최근 얘기인가 봐요 말 그대로 지금 상황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트남이 이제는 더 이상 노동집약산업의 나라가 아닌 거죠 거기에는 노동의 유연성 같은 거는 좀 어때요 이제 뭐 마구잡이로 해고를 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상황 자체가 어렵고 하면은 이제 노동자들에게도 이해를 시키고 베트남 정부 당국에도 이야기하면은 좀씩 줄여가긴 하죠 그런데 이제 베트남 내가 다른 데 일할 자리가 또 많아요 다른 데 갈 수가 있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뭐 몇 개월치 보상을 받고 나가고 이렇게 하고 베트남 또 실업급여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받아들이면서 큰 혼란은 없이 나가긴 하고 물론 밀린 임금을 안 준다거나 이러면 이제 뭐 끝장 아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절대 안 되죠 음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베트남 산업이 그 인가공 중심으로 가다가 좀 변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계셨는데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2020년도에 베트남 1인당 GDP가 4,110달러로 기록했어요 4,110달러? 처음으로 4,000불을 넘어선 거죠 아 그런데 이제 보통 중진국이라고 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이 넘어서야 중진국이 된단 말이에요 네 네 베트남 정부는 2030년도까지 우리는 1,000불을 넘어서는 중진국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 7년 만에 2배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어렵잖아요 네 네 아니 해마다 뭐 7,8% 성장하는 것도 엄청 고성장이라고 지금 말하는 상황인데 네 그럼 지금의 산업 구조론은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이테크 산업 하이테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미중 갈등의 영향도 있어서 미국에서 아니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오는 공장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애플에 공급하는 업체들 맞어 애플도 베트남 공장 만들었죠 이제 애플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대만 업체들이 주로 폭스콘도 그렇고 지금 베트남에 들어와 있는 애플 협력 업체들이 고용한 인력이 약 20만 명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많은 인력들을 애플 관련 인력들이 애플 관련된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아이팟 아이패드 그리고 맵북을 지금 베트남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맵북을 생산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은 그럼 생산하는 거냐 말은 많은데 아이폰을 생산하는 대만 업체가 크게 3대 업체가 있는데 이미 두 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그 두 개 업체가 지금 LG그룹이 진출해 있는 북부에 하이퐁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약 3만 명을 추가 고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예 공식화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생산을 하는데 아마 지금 당장 본격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조립 형태로 먼저 시작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가 핸드폰의 전체 절반 이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글로벌 원투 스마트폰이 다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거네요 그런 거죠 뭐 이제 인도만큼은 안 되겠지만 5년 내 충분히 따라 잡을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딸려오는 업체들 그리고 그러한 it 관련된 기업들이 베트남에 꾸준히 들어올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동일한 노동자가 일을 하더라도 생산성 자체가 확확 올라가겠죠 그렇죠 고부가가 제품을 만드니까 그렇죠 1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의류를 만든다 할 때하고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이 단가하고 훨씬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의 22년도 1인당 노동 생산성이 약 8,083불이에요 1인당 노동 생산성이 8,000불 1인당 gdp는 4,000불 근데 이게 그런 고부가 지금까지는 노동 재발 산업에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고부가치 산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면은 당연히 그 짧은 시간 내에 1만 불 달성하는 게 무리는 아니다 이런 관측들이 많은 거죠 근데 진짜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근데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댓글 달린 거 보면은 너무 좋은 쪽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뒤통수 맞는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좀 달리던데 네 현지에서 보시기에 그런 댓글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댓글에 대해서 좀 어때요 실제와 어떤 체감하시는 거하고 여론이 인식하는 거하고 물론 베트남에서 사업이 잘 안 되신 분도 있고요 안 좋은 일들을 겪으신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선진국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을 안 겪을까요 그렇긴 하죠 외국인으로 산다는 게 항상 노출이 돼 있죠 그럼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사업하는 게 어렵고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어떤 규제에 의해서 제대로 사업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죠 그런데 말 그대로 낯선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한다고 사업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거거든요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고 베트남에 진출한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겪는 일이고 반대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른 외국 기업들도 그런 이야기 똑같이 해요 그렇겠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90년대쯤에 경제신문에 한 칼럼에 한국인 지사장이 한국인들은 부지런하고 잘 웃고 같이 소주 한잔하고 삼겹살은 좋은데 거짓말을 잘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보다는 자국민을 우선시하고 부당하고 규제가 많다 그 이야기만 들으면 한국은 엉망진창인 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리스크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비용인 거고요 제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어서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할 수 있으면 안 좋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힘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고 그리고 베트남에 대한 안 좋은 가짜 뉴스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철수했다는 등 LG전자 뭐 현대자동차가 베트남에서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철수했고 무슨 베트남 기업이 기술을 빼가려고 해가지고 했던 등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베트남에 투자를 하러 오신 기업분들이 또는 투자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베트남에 여러 번 출장 오신 분들조차도 저하고 미팅을 할 때 첫 마디가 정말 베트남에서 삼성이 철수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정말 심각한 단계라는 이야기거든요 베트남 관련된 모든 기사를 보면요 베트남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기사 댓글에 무더기로 막 악플이 달려요 근데 이 기사 내용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베트남은 공산당이다 공산당은 믿으면 안 된다 막 욕이 막 달려요 근데 그게 일정한 패턴에 누군가 위에서 좌표가 찍혀가지고 무더기로 그 같은 시간대에 줄줄줄 달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베트남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댓글을 좀 쓰는 것 같다 네 라는 것에 대한 의혹입니다 네 의혹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을 확인한 건 아닌데 사실 그런 게 있다라 그러면은 이제 외교관계라든지 어떤 특정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역할 외에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 얘기는 그냥 의혹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시 베트남 경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동차 얘기해 볼까요 뭐 시기에 따라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도요타가 1등이었던 시장인데요 네 현대자동차가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최근에 따라잡았죠 네 그리고 기아 자동차도 잘 되고 있고요 한국 자동차들이 들어와서 너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작년에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45만 대 44만 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완성차 형태로 수입된 게 한 17만 대 돼요 베트남에서 사상 처음으로 약 60만 대 자동차들이 생산되거나 수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판매를 보면 약 5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어요 뭐 아직 절대적인 수량은 뭐 이런 건 50만 대 뭐 얼마나 된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베트남은 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토바이 왕국이거든요 그렇죠 뭐 등록된 수만 약 4,500만 대 정도 그러니까 약 인구가 9,850만 명인데 거의 한 가정에 하나씩은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그러네요 근데 이제 베트남의 중산층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면서 자동차를 사는 겁니다 음 근데 베트남은 아직까지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좀 예전에 우리나라도 약간 사치품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값이 1000만 원이면 각종 세금이 1500만 원이에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동차에 개별 소비세가 붙는 이유가 사치품이라고 인식했던 때 만들어져서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그게 또 그럼 차가 되게 비싸겠네요 비싸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산타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천만 원 아 그래요 베트남에서 한국보다 훨씬 비싸죠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한국 수입차 형태로 그러니까 수입된 자동차 세금이 훨씬 더 많아요 베트남 국내에서 제조된 거는 세금이 좀 덜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제조된 것들이 좀 다 선전하고 있기도 한데 그렇지만 한국에서 수입 형태로 들어온 차들은 정말 비싼 차들이에요 음 진짜 그건 중산층 이상들이 타는 거네요 그렇죠 베트남 캠리 자동차가 2000cc가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된 게 약 2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타페를 근데 산타페가 7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야 팔기 힘들겠다 그럼 이제 자동차 판매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리고 베트남이 2022년에 사상 최대 무역 수지를 기록했습니다 수출도 많이 했고 수입도 많이 했는데 베트남이 2007년도에 WTO에 가입했을 때 그때가 1000억불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4년 만에 7200억 달러를 했습니다 7배 정도 오 7배 7배 성장을 한 거예요 오 오 그리고 아직 2022년에 기록은 다른 나라들이 다 모집이 돼야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몇 등이고 이런 게 나올 텐데요 네 21년도 기준으로 네 21년에 베트남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수출로는 세계 20위 오 20위면 꽤 베트남의 gdp 대비해서 무역 순위가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높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세안에서는 싱가포르이 1위 베트남이 2위 3위가 태국이었어요 네 사실 싱가포르는 중개무역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서 들어온 게 싱가포르에서 환적을 해서 이게 마치 싱가포르에서 수출한 것처럼 돼서 혜택을 받는 건데 사실 싱가포르이 만든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 대조업이 있기는 있다는 거 들었어요 생각보다는 꽤 있는데 네 그래도 규모가 그 정도 규모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세안에서는 베트남이 1위의 무역 강국인 겁니다 사실 그전에는 태국이 가장 큰 무역 강국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사실 태국에서 주로 수출하는 업체들은 일본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이 이제 아세안의 1위 무역 국가가 된 데에는 사실 한국 기업의 힘이 가장 큽니다 맞아요 한국 기업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수입도 한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엔드폰 같은 거 만들어 수출할 때 필요한 재료를 수입해 온 것들이 사실 되게 큰 규모입니다 아 그렇겠구나 자국민들 쓰려고 사는 소비재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조립 공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자재가 또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그렇죠 전체 수출액의 약 74%는 사실 이런 외국 기업이 그냥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마냥 아 베트남이 이제는 이렇게 커졌어요는 아니고 이제 그 외국 기업들을 통해서 수출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고구가치 산업이든 어떠한 무역 강도 점점 커지고 하면서 기반이 잘 갖춰지다 보면 이제 그 사이에 베트남 내수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 기존의 외국 기업들이 닦아 놓은 것들 바탕으로 해서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는 거죠 음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뭐 저는 그 국경을 그렇게까지 나누는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그 국가 안에서 생산을 하면 그 국가의 경제인 거지 이게 뭐 다른 나라 기업이니까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생산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국가가 또 성장하는 거고 왜 한국 기업이 베트남 경제 성장을 도와주냐 저는 그런 생각은 나진 않아요 그거는 좀 약간 편협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오히려 베트남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또 베트남 경제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베트남으로 외국 기업들이 수출 기지를 계속 옮겨가는 것 중에 하나는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예요 FTA를 2021년에 유럽과 EU와 체결한 FTA가 발효가 됐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 이제 RCEP가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11개의 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서 전 세계에서 수출을 했을 때 이 수출하는 업자가 가장 혜택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FTA권은 꽤 많거든요 한 21건 정도 검색해보니까 21건 정도라 그러니까 이게 아세안 기준 한 건인데 예를 들면 한 개 국가하고 해도 한 건이고요 EU처럼 한 20 몇 개국이 몰려있는 나라고 해도 한 건이잖아요 그러면 나라 수로 하면 EU하고 한 건이면 실제로는 26개 국가하고 체결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세안하고도 했지만 개별 국가하고도 한 거면 중복되기도 하고요 건수는 11개국이지만 실제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했을 때는 베트남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물론 싱가포르라든지 우리나라가 그런 다양하게 했지만 지금 그런 고부가치 산업이 아닌 좀 아래 단계 또는 인건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생산을 하는 업체들은 한국 가서 수출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중국을 어느 정도 커버할 정도의 나라가 어딘가 했을 때는 이러한 무역 협정을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으로 체결을 해서 위안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브렉시트가 됐을 때 영국하고의 FTA를 정말 빠르게 체결했어요 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베트남 뭐든지 느릿느릿하게 하고 제대로 안 할 것 같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브렉시트 되자마자 6개월 만에 해결했어요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라고 그러면 약간 폐쇄적일 거라는 느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은가 보네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너무 강한 부정적인 의식이 있는데 베트남은 중국과도 다르고 북한과는 확연히 다른 나라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산업 관련한 얘기하다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갖고 오셔가지고 좀 의외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재생에너지 부분이 어떻길래 이걸 따로 분리를 해서 갖고 오신 거예요 이제 2026년부터는 EU 국가에 물건을 수출을 하게 되면 탄소를 얼마나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탄소세를 매겨요 그래서 탄소 국경제도 12AM이 진행이 되는데 재생에너지로 물건을 생산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지금 생산기지를 유치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쓰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수출하는 기업들이니까 그렇죠 이 기업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생산을 하면 다른 나라 가서 규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현재 베트남 발전 용량의 대부분은 석탄을 통해서 해요 석탄 비중이 2021년 기준으로는 전체 29.5% 거의 30%에 대한 석탄을 하는데 문제는 하노이하고 호치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상태가 안 좋은 톱10 국가 중에 2개 도시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 하노이는 톱5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과감하게 낮춘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베트남이 EU에 수출하는 업체들이 중국으로 가지 않고 베트남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사활을 걸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동안 미국이 베트남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게 많은 돈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고 국무부 장관을 했던 존 캐리 존 캐리가 지금 미국의 기후 특사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작년에 두 차례나 베트남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왜? 재생에너지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고 지원이 뭘 필요한 걸 확인하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이나 방문했어요 그리고 12월에 베트남은 EU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조 원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게 됐어요 재생에너지 산업을 목표 달성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태양광을 발전하는 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석탄을 캐는 광부들 광부의 자녀들, 부인들 일자리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교육시켜지고 지원금을 나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EU와 미국 같은 또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베트남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태양광 발전 용량으로 우리나라보다도 한 단계 앞선 전 세계 8위입니다 꽤 많이 지었네요 부산하면 사실 못 사는 나라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생에너지 쪽은 좀 사는 나라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아까 순위로 따졌을 때도 되게 높은 순위네요 근데 베트남이 아직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발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전을 한 걸 실제 전기를 쓸 수 있게 하려면 송전시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어놓기는 많이 지어놨는데 국가가 충분한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 보니까 연결을 잘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EU를 통해서 거의 20조 원에 해당되는 돈은 지금 지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걸 또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재정에너지 하기 좋은 여건은 아니거든요 베트남은 좀 어때요? 베트남은 말 그대로 더운 나라잖아요 일조량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이에요 뜨거운 나라거든요 화끈한 나라라서 태양광 설치하면 정말 발전 영향이 미친듯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할 때 탄소 발생량을 조절하지 못하면 수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의외네요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다는 게 좀 의외였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아 이게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발전이구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좀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이 얘기는 좀 더 하고 싶다 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것까지만 좀 하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사실 천국도 아니고요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댓글에 보면 이 사람은 무슨 베트남 관광청에서 나온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 시장 아직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거품이 심하게 깼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연한 순서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의 평상시에 일하는 습관이라든지 학습하는 거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나라가 이때쯤 되면 정말 잘 되겠다 싶었던 게 2020년이에요 그런데 마치 2020년부터 해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한 3년 정도 계획 제가 생각하는 것도 늦었긴 했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진 미중 갈등 때문에 더욱더 베트남은 탄력을 받아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은 많지만 하지만 여러 가지 요건이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안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나라가 베트남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베트남에 투자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제발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여행지 정도 생각하고 수출기지 같은 생각을 들었었는데 정말 그 수출기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벌써 10여 년 전부터 했던 사이에 10년이면 광산도 변한다는데 베트남도 변했겠죠 오늘 멀리 베트남에서 유영국 작가님 와주셔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나중에 또 한국 오시면 또 따끈따끈한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악권 세상의 발견 오늘 베트남 유영국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남아 주요 6개국이라고 하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구,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인데 베트남 빼고 나머지 5개 국가는 모든 게 다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상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쇼핑몰은 다 화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화교들이 지하철이든 전철이든 버스 노선이든 다 연결해서 다니기 쉽게 만들어 놨는데 베트남은 그 화교들이 없어요 그리고 쇼핑몰도 별로 없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 샵을 하려면 쇼핑몰도 들어가야 되고 로드샵도 들어가야 돼요 음... 개별 상권이군요 네 한국에서 대기업들이 베트남 처음 들어오려면 한국에서처럼 멋진 플래그십 스토어 쫙 하나 열겠습니다 하면 제가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요 실효성이 안 나고요 항상 말씀드려도 안 믿으세요 압도적 경제 콘텐츠 삼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욱 압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권순욱 기자입니다 저희가 베트남에 계신 유영국 작가님을 모시고 베트남 얘기를 몇 번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베트남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공근방 인슈도 그렇고 베트남이란 국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유영국 작가님을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유영국 작가님이 옆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국입니다 와 그 자주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불러주시면 뭐 자주 자주 와야죠 요즘에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많긴 많은가 봐요 아무래도 1월에 최대 무역 흑자국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가면서 뭐 일반 분들 포함해서 아주 전 분야에서 베트남 베트남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의 흑자가 많이 점점점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베트남에서 정말 그동안 10여 년 동안 베트남 베트남 그렇게 했지만 막상 또 알려고 드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저도 유 작가님하고 얘기하다가 우리가 베트남 얘기를 베트남이란 단어 그리고 뭐 봉제공장이 이런 거 있으면 인건비 따라서 거기 간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작 유 작가님하고 얘기하면서 베트남에 대해서 야 우리 진짜 베트남에 대해서 몰랐구나 세상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짧은 시간 동안 베트남이 정말 변화가 변화가 정말 어마어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마이크로하고 세밀하고 베트남에 있지 않으면 모를 만한 그런 변화의 이야기 유 작가님과 세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제를 주셨는데 와 이건 진짜 이건 몰랐다 베트남이 채식주의의 성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채식주의 영어로 비건 그러면 좀 잘 사는 나라 특히 유럽 쪽 사람들한테나 좀 전형적인 트렌드인 거지 솔직히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나라하고 비건하고는 좀 매칭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 먹는 거 빼고 그렇죠 저도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 뭐 고기 같은 거는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학교 다닐 때 반찬에 고기 있으면 막 서로 막 먹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기는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좀 상징 그런데 이제 유럽처럼 너무 잘 살아서 너무 풍부해서 이제는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아니면 종교 그렇죠 종교적 종교적으로 고기 인도 같은 나라 그런데는 뭐 비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뭔가 베트남이라고 그러면 쌀국수에도 고기가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는 좀 느끼할 것 같은데 또 먹어보면 맛있고 그렇죠 그래서 채식주의와 베트남은 여러모로 좀 매칭이 잘 안 돼요 베트남은 뭐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나라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특이한데 2018년 8월에 우리가 이제 치킨 하면 떠오르는 대명사 KFC 코리아 프라이드 치킨 우리 앞건에서 KFC는 참 매번 언급이 되긴 하네요 그런데 KFC가 세계 최초로 영국하고 베트남에 비건 치킨 버거를 런칭합니다 이야 이거 형용 모순인데 아니 이제 그 고기를 콩으로 만든 인조 고기로 만든 이제 버거인 거죠 맛은 이제 치킨 버거 맛은 나지만 실제로는 콩으로 만든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유럽에서야 이런 뭐 다양한 햄버거라든지 치킨 버거라든지 이런 게 인조 고기로 많이들 만드니까 오래전부터 그냥 그러려니 할 수는 있는데 도대체 왜 베트남에서 이 KFC가 관심을 갖느냐 그래서 되게 큰 이슈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생산하는 거라면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유럽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조 고기를 만든다 이거는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매장을 냈다라는 거는 현지에 계신 분들에게 팔겠다는 거잖아요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인구가 많아서 그러기에는 베트남보다 인구 많은 나라는 많거든요 그럼 중국에 먼저 해야죠 그럼요 중국이든 인근에 있는 인도네시아든 도대체 왜 그런가 하는지 알아봤는데 베트남의 최대 배달앱 베트남들이 배달앱을 많이 쓰거든요 배달앱에 등록되어 있는 채식 식당이 호치민에는 1200개 하노이에는 200개 정도 돼요 한국보다 훨씬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 식당 하면 한국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거의 없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서 베트남 언론에서도 되게 신기해 했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채식을 많이 하는가 우리는 채식을 많이 하는가 쟤네는이 아니고 우리는 본인들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이게 트렌드였나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에 바로 불교인 건데 불교 그런데 또 희한한 거는 우리가 동남아의 불교 국가 하면 미얀마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소승불교 스님들은 고기를 먹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언론에서도 첫 번째 불교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다 베트남은 이제 사회주국가이긴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약 천만 명 정도의 불교 신자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직접 겪어봤는데 직원들하고 가끔 각자 도시락을 싸워서 같이 회사에서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직원들이 나는 오늘 고기 먹으면 안 돼 아니면 우리 저녁에 회식하러 가는데 오늘 불고기 먹으러 가자 하면 나는 안 돼서 비빔밥 먹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이어트 아니고 다이어트 아니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음력 보름 그러니까 15일과 1일에는 이 불교 신자들은 기도일 애도일 본인 나름의 어떤 신앙적인 목표일 이때는 육식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잘 생각해 보면 좀 독실한 불교 신자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한동안 그 특정 기간 동안에는 절대 육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유 때문인데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채식을 해요 고기를 육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 신자가 한 천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날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서치 회사의 조사 결과를 보면 종교적인 이유를 빼고 당신은 왜 채식을 합니까 라고 하는 복수 응답을 보니까 제일 많은 이유가 건강 때문이에요 건강? 나는 채식을 하는 게 내 몸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거야말로 베트남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좀 고기 먹다 먹다 몸에 안 좋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살이 많이 찌고 고기를 많이 먹고 말고 더 잘 사는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이런 얘기할 때 그렇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되게 날씬하고 한대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근데 고기를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결과가 정말 의외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응답이 채식이 건강이 더 좋기 때문인 거고 세 번째 응답이 채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예요 더 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좀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죠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 채식은 잘 사는 나라에 해당되는 건데 먹을 게 부족해 보일 것 같은 나라에서 무슨 채식이야 그것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 이유가 동물복지를 위해서 동물복지요? 제가 놀라는 게 베트남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다는 거지 그분들이 못 사니까 무슨 채식이야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을 주려는 건 아니고 조금 놀라워서 그래요 아니 이건 100명 중에 99.9명은 똑같은 반응일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심지어 베트남에서도 자기들 리서치하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당혹스러운 결과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소비자들의 패턴을 분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베트남은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또 저 역시도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 부분에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베트남의 채식 식당은 한 끼에 우리 돈으로 한 5천 원 정도부터 메뉴 한 개에 만 원에서 만 원 5천 원 정도 하는 고급 식당까지 정말 많아요 근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음력 15일과 1일에는 꽉 차요 그리고 뭐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해가지고 다 같이 와서 먹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종교 이유 하나뿐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채식을 통해서 내 건강도 좀 챙겨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베트남 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는 과거에 유럽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럽에서 유행하는 거를 자기들도 빨리 따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 앞선 트렌드가 아닌가 싶은 것들이 이 채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유럽 사람들 본인들이 채식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죠 동물 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아 그게 유럽에서는 정말 의식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그걸 보고 따라하는 베트남 사람들도 있는 건가요 우리는 베트남에 대해서 저기는 구매력이 부족하니까 없어서 못 먹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트렌드한 그런 부분들도 구매력에 상관없이 빨리 따라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시장이 크다 우리가 제가 첫 방송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소득 수준에 비해서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돈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오토바이 왜냐하면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채식이 그 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기도 막 인스타그램 그런 거 많이 해요? 페이스북 가입률이 세계 최대 상승률이고요 인스타 틱톡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또 건강을 엄청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가면 특이하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1층에 가면 마사지 의자 파는 곳들이 마사지 의자 안마의자 왜냐하면 쇼핑몰에서 1층에서는 보통은 명품 브랜드들이나 화장품 향수 이런 걸 팔아야 되는데 안마의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한국 사람한테도 사실 200만 원 안마의자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른남 국민소득이 한 4천 분이 올해 간신히 된 나라에서 그럼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마사지 의자를 살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절대 돈 아까 하지 않고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몇 번 짚어봤던 얘기에 일맥상통한 게 우리가 흔히 베트남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70, 80년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하던 거를 그대로 가서 한번 성공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거기는 70, 80년대에 있는 게 아니라 70, 80년대와 현재가 같이 있어 공존하죠. 맞아요.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공존하기도 하니까 우리가 해외 진출할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왜 채식을 이렇게 하는 건가라고 들여다보면 이러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먹을 거는 많아요? 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은데 제 입장에서는 먹을 만해요. 근데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우리 양껏 먹으면 그 돈이면 그냥 고기를 듬뿍 먹는 거랑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거나 오히려 채식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채식은 과거에 고기가 없던 시절에는 당연히 고기가 비쌌는데 지금 채식이라고 그러는 거는 대부분이 고기보다 비싸잖아요. 비싸잖아요. 비싸죠. 근데 고기 맛을 좀 흉내를 내기는 대체육 같은 경우는 흉내를 내기는 해서 그만큼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채식 식당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두부 가지고 만든 요리들. 그렇죠. 찌고 볶고 그리고 아무래도 채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좀 식감이 좀 부족하다거나 포만감을 주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지고 볶고 맵고 짜고 한 양념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먹다 보면 오히려 채식하는 게 뭐 맵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실망할 때 탕수육인지 알고 딱 먹었는데 두부야. 맞아요. 그런 경우 있죠. 이야 그게 실망스러운데 근데 가격은 비슷해. 비슷하고 오히려 양은 더 적고. 아 속상합니다. 뭔가가 좀 싸게 푸짐하게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보내주신 사진들 보니까 이게 그 음식을 요리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슈퍼마켓에서도 채식 관련한 음식들을 구할 수 있다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제 라면 코너에 가면 어느 한 부분이 다 채식 라면들이에요. 아 라면에도 고기가 들어가죠. 그렇죠. 왜 우리 라면 수프에 보면 동글동글한 고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고기도 그게 대채육이에요. 진짜 고기가 콩고기에요 콩고기. 이게 어느 한 라면 코너로 브랜드별로 해서 채식 라면들도 있고 또 요즘 되게 빠르게 커져가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견과류로 만든 우유. 두유. 근데 우리는 보통 두유 하면 그냥 콩으로 만들었잖아요. 원래 베트남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아침에 두유를 많이 먹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이 안 먹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전자 조작 콩들이 몸에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먹으면 성조숙증을 일으킨다거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좀 여성스러워진다거나 이런 루머가 있어서 베트남에서는 그래서 두유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이 부분 정확히 적고 가야 되는 게 루머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분은 아닌데 그런 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은 현실이고요. 현실이다. 그래서 그런 공장에서 나온 두유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포장마차 같은 데서 이렇게 떠져가지고 먹는 두유도 많이 팔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동안 두유가 그러한 논란 때문에 잘 안 팔리다가 그 공백을 채운 게 우리나라의 아침 햇살이에요. 아침 햇살. 쌀 음료. 쌀 음료니까 몸에 좋은 거니까. 뭔가 기분이 막걸리 먹는 것 같은데 기분은 좋은데. 몸에 좋은 것 같고. 몸에 좋은 것 같고. 그러다가 3년 전부터 이제 베트남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아몬드로 만든 우유. 호두로 만든 우유. 우리 비행기도 돌려세우는 마카다미아 로 만든 우유. 마카다미아 로도 우유를 만드는군요. 그 비싼 걸.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견과류 우유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다른 걸 먹으면 알러지가 있어서 우유는 소화가 안 돼서. 맞아요. 꽤 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베트남에서도 조그만 거 한 180mm 150mm 차 하나가 우리 돈으로 900원 1000원 그래요. 우유보다 비싸네요. 싸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슈퍼마켓 가면 되게 큰 매대로 있어요. 브랜드별로 서로 출시를 하고 있고 또 캐슈넛으로 만든 우유도 있어가지고. 캐슈넛. 그걸 유럽으로 해서 수출하고요. 견과류 자체도 사실 먹기가 쉽지 않고 가격이 꽤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베트남에서는 우유로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슈넛 같은 건 나름 고급 식재료 아니에요? 비싸요. 단일 무게로 따지면 호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호두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이 세계 2위의 캐슈넛 수출 국가입니다. 그래요? 캐슈넛이 베트남에서 많이 나요? 원래 1위는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캐슈넛이 많이 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베트남이 많이 나와서 수출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우연히 자료를 보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캐슈넛까지 다 베트남이 끌어다가 수출하더라고요. 가공을 좀 해야 되니까. 네. 커피 1등 2등 한다는 것도 저는 유 작가님한테 들어서 알았는데 캐슈넛도? 캐슈넛까지. 베트남이 의외로 세계 1, 2등 하는 수출 품목도 좀 있어요. 후추. 후추요? 요즘 베트남에서 뜨는 관광지로 푸꼭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푸꼭. 거기가 후추의 온산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후추의 50%를 베트남에서 추구합니다. 50%요? 그래서 베트남 꼭 가시면 예전에는 여러분들 베트남 가시면 꼭 사야 될 게 커피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사오셔야 되는 건 후추예요. 베트남 슈퍼마켓 어딜 가나 아무거나 집으셔도 이렇게 고급스럽고 맛있는 후추가 단돈 2천 원 3천 원도 안 한다고 하시면서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가시면 꼭 사 오셔야 되는 게 후추입니다. 그런데 푸꼭을 뭐 후추 사러 가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냥 호치민이든 하노이든 어디에서 사셔도. 왜냐하면 푸꼭에서 워낙 후추가 많이 나오니까 베트남 전국으로도 싸게 유통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푸꼭이라는 데는 유명한 데예요? 호치민의 하와이 같은 데인데요. 하와이요? 관광지. 관광지의 섬이에요. 그러니까 호치민에서 7시 방향으로 캄보디아 쪽에 있는 섬인데 거기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도 엄청 뜨고 있는 곳이고요. 거기가 한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베트남 입국이 힘들 때 제일 먼저 베트남에 입국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고 그 관광지가 바로 푸꼭입니다. 이야 우리가 다낭 이런 데. 경기도 다낭시가 이제 좀 지고 있고요. 경기도 다낭시. 왜냐하면 거의 한국 사람들이 천만 명 이상 다녀갔기 때문에 이제 다낭 이외에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새 좀 뜨는 데가 푸꼭인가 보네요. 푸꼭입니다. 유 작가님 모시고 어디 좀 베트남 여행이라. 3% 여행사를 하나 차려야 되나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이런 채식 시장이 의유로 상당히 크다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하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 나라는 이제 우리가 베트남에서 상당히 친근함을 많이 느끼니까 여기는 이렇다더라 라고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더욱더 친근하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산물이 품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굉장히 많네요. 아무래도 기후가 특히 북쪽이 아닌 남쪽은 워낙 또 1년 내내 날씨가 좋기도 하고 특히 태풍이 불지를 않아요. 보통 이제 필리핀 쪽에서 태풍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베트남 쪽으로 오다가 경기도 다낭시 다낭을 치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중부지방 항상 크게 비 피해와 홍수 피해 태풍 피해를 봤는데 남쪽은 평생 태풍을 한 번 만나기 어려울 정도. 그런데 이거 제가 여담인데 베트남 안에서도 다낭은 한국 사람들 많이 온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오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어서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 다낭시 다낭시 다낭시가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새로운 여행지를 했던 데가 푸껍. 푸껍. 푸껍이 진짜 뜨는지 안 뜨는지 1년 후에 한번 통계를 한번. 보시죠. 지금 푸껍이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돼 가지고요. 정말 리조트부터 해서 뭐 카지노까지 이제 조만간 중국 관광객들 엄청나게 몰려올 거거든요. 혹시 푸껍 여행상에서 돈 받고 나오신 거 아니죠. 연락 주세요. 가보니까 도로도 없고 막 그런데. 이미 수많은 한국분이 다녀 가셔 가지고요. 저희 가족들도 한번 다녀갔는데 너무 그리워해요. 또 가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여행 갈 일이 있다면 푸껍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좀 그래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비건이 많은 거다라 그러면 종교적인 이유가 됐든 아니면 풍토상으로 고기에 대한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트렌드를 좀 빠르게 캐치하는 것과 환경적인 요인이 좀 결합된 거네요. 복합적인 거죠. 본인들 종교적인 이유도 있는 거고 그런 유럽의 문화를 빨빨 받아들여서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상품이 된다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베트남이 세계 2위의 캐시노 수출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공프로님 치즈하면 떠오르는 나라. 치즈하면 임실. 그렇죠. 임실. 치즈 아주 넘쳐나죠. 맛있잖아요. 스위스 공영방송에서 스위스의 치즈의 미래는 캐시노 치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한번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캐시노 수로 무슨 치즈야? 치즈는 당연히 우유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다혹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잖아요. 그 목축업이 전 세계에서 내뿜는 이 온실가스의 약 한 53% 정도를 배출을 해요. 이제 소가 방구도 끼고 트림도 하고 그 소를 키우기 위해서 발생하는 이게 전 세계의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채식을 하는 유럽인들도 많은데 우리가 좋아하는 평생을 먹었던 치즈를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포기는 할 수는 없다. 대체 상품으로 찾은 게 캐시노 수로 만든 치즈예요. 그러니까 우유로 치즈를 만들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물이 소비가 되고 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캐시노 수로 만든 치즈 1kg은 물 0.5L하고 캐시논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봐서 이걸 만드는 걸 봤더니 좀 의외로 간단해요. 이렇게 갈아서 두부처럼 보이는 걸 해서 물 넣고 좀 시간 지나면 그게 치즈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얘기는 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고기하고 채식고기하고의 맛 차이하고 우유로 만든 치즈하고 캐시노로 만든 치즈의 차이를 보면 여기가 좀 덜할 거 아니에요. 덜하죠. 베트남에 캐시노로 수로 치즈 만들어서 파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오려다가 이게 유제품은 아닌데 혹시라도 세간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는 가져오지 않고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신문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푸꺼고 한번 가서. 푸꺼고 가서. 요만한 거 하나가 우리나라 또는 한 9천 원 정도예요. 그런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먹으면 이게 크래커나 빵에 발라먹으면 맛이 괜찮아요 고소하고. 그런데 이제 먹다 보면 우유에서 나온 치즈 특유의 그 맛은 좀 없어서 아쉬움은 있는데 어느 정도 대체는 할 수 있겠다. 대체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이런 거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나 만들법한데. 그러니까 목추가 발전한 나라 치즈가 원래 잘 되는 나라가 그런 걸 할 것 같은데. 베트남에서도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정말 의외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보다도 더 빠르게 치고 나갈 부분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비건푸드가 트렌드라는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채식주의자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채식고기라든지 아니면 비건 우유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을 좀 가끔 만나는데 해외에서 트렌드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좀 시장이 작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이미 약간 보편적인 문화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도 지금 비건푸드 시장이 뛰어들기도 하고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의 비건푸드들은 좀 콩과 두부 위주로 해 가지고 지지고 볶고 특히 간장 베이스로 해서 많이 좀 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좀 한국 스타일로 좀 더 맛있게 베트남에 진출을 하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막연하게만 그냥 대체육을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맞아요.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농심에서 최근에 비건 레스토랑을 잠실에 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식사가 나온 걸 봤는데 너무 자연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 풀떼기만 줬구나 또. 풀떼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도시락처럼 된 한 칸에 이만한 돌도 얹어놓고. 그러니까 거기 왜 돌을 놔. 그러니까 좀 아마 이제 계곡에서 밥 먹는 느낌을 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핀트를 어간한 거죠. 기본은 먹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맛이 있어야 돼요. 네. 맛이 있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그게 요즘 트렌드인 비건에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무리 비건이고 취지가 좋아도 맛이 없으면.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한두 번이야 먹지만. 재미있게 먹을 수는 있어도. 뭐 기분으로 아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안 먹잖아.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너무 비싸요. 아. 한 코스 요리가 막 5만 5천 원 이래버리니까 5만 5천 원이면 한우 먹으러 가면. 좋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비건푸드 관련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의외에요. 의외인 것이 거기에 문화가 낯설다라는 것보다 그 트렌드를 베트남이 가지고 있다는 게 좀 낯설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비건푸드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유 작가님의 주 전공이기도 하고 베트남에서 우리 장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어떤 장사를 하면 좋을까. 그런데 사실 이 얘기는 베트남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듣기보다 장사를 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걸 통해서 베트남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베트남에서 장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꿀팁.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베트남의 소비문화. 네. 어떤 얘기부터. 베트남의 좋은 상권은 어디인지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정말 저의 노하우와 그리고 저 이외에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이 상권 분석을 해오신 분들의 노하우를 제가 이렇게 받아다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 쓰시면 유 작가님은 어떻게 먹고 사실래요. 그래도 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또 3%를 또 보시는 분들도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fmb 사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화장품이든 유아 쪽 사업이든 매장을 오픈해서 진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걸 좀 나눠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모 그룹 굴지의 모 그룹에서 베트남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받아가지고 이제 꿀팁을 드렸는데 자 곰프로님 우리나라에서 좋은 상권이라 그러면 뭐가 좋은 상권이에요. 일단 유동인구. 유동인구. 어디가 유동인구가 많아요. 강남역. 역세권. 역세권. 그렇죠. 무려 역세권 걸어서 3분 거리였지만 실제로 걸어오면 13분 나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100m 달리기 우사인 몰트급이면 10분 거리 면 충분하다고. 그런데 베트남에는 역세권이 없어요. 왜? 베트남은 뭐가 없으니까. 치하철? 치하철 전체를 없잖아요.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이 잘 없다고 제가 우리 아프권 첫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로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고. 오토바이 타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상권 분석을 할 땐 가장 중요한 건 뭐든지 다 오토바이를 기준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기준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오토바이를 기준으로 한다? 왜 우리는 내가 차를 타고 왔든 전철을 타고 왔든 내려서 걸어다니면서 상권을 돌아다니다가 이거 맛있겠다 하면 먹고 이거 예쁘다 그러면 충동구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당해요. 그런데 저는 상상이 잘 안 가는 게 여기라는 곳은 내리는 곳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고 그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상권이 만들어지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사람들이 목적 구매가 많아요. 난 이걸 사러 거길 가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 거리라고 하면 화장품 브랜드들이 쫙 몰려 있고 하면 그 화장품 가게 가서 오토바이가 거기 가서 정차를 하고 물건을 사서 나오는 거예요. 주차장은 가게 앞이 주차장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점포를 개설한다 그러면 고객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을 때 그 고객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기가 편해야 되고. 독자 보거나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품 팔아도 어렵겠죠. 차 없는 거리 이런 데 안 되네요. 안 되죠. 정말 좋은 거다 그러면 인근의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좀 돌아다니는 곳도 있죠. 우리나라처럼 명동이나 광화문 강장 같은 데가 그런데 그런 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기도 하고 그런 데에서는 점포를 찾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고객이 내려면 오토바이를 가게 앞에 놓고 물건 사고 오면 오토바이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도둑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지켜줘야 되는 경비 아저씨가 점포마다 다 한 명씩 있어요. 오토바이를 가져가기도 하나하네요. 발레파킹을 해줘야 돼요. 베트남 오토바이도 오덕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큰 재산이기도 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기사식당. 기사식당. 한국에 기사식당 있을 때 제가 기사식당이라는 곳이 기사분들 기사식당 맛있다 이런 얘기하고 기사님들 많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기사식당 사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식당하고 기사식당 아닌 것의 차이가 뭐예요 그랬더니 주차장이라고. 기사님들 주차하기 편하고. 택시 하시는 분들이 점심 먹으러 올 때 그분들은 동선이 기니까 여기저기 갈 수 있는데 일단 주차하는 곳이 중요하다. 그것처럼 베트남에서 상권을 잡으려면 오토바이를 워낙 많이 타고 다니니까 오토바이가 세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토바이 상권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보통 오시면 명동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상권이라고 하면 홍대 강남 이런 것처럼 누가 들어도 다 아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베트남 호치민에서도 여기가 좋은 상권이라고 베트남 사람한테 듣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가 4차선일 수도 있고 2차선일 수도 있는데 이게 출근길 도로냐 아니면 퇴근길 쪽 방향이냐에 따라서 매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예를 들면 4차선이에요. 그런데 반대편 2차선은 거주지에서 호치민 도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트래픽이 100만 대 200만 대 정도 돼요. 하지만 우리 곰 프로님 물건 사러 집에서 여보 이것 좀 사와 라고 하면 출근할 때 사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퇴근할 때 주로 사가죠. 퇴근할 때 사오죠. 그래서 이게 출근길이냐 퇴근길이냐에 따라서 바로 길 건너이지만 매출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거. 심지어 자기 오토바이로 다니니까 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역세권은 출근길 역세권이나 퇴근길 역세권이나 거래소 역으로 들어갔다가 걸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 곳이 그냥 같은 상권인데 자기 오토바이로 다니게 되면 출근할 때 가는 길하고 퇴근할 때 가는 길이 아예 다른 거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에 등록된 오토바이 대수로 해서 한 4,500만 대라고 했잖아요. 호치민에만 400만 대의 오토바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려고 그러면 저쪽으로 넘어가고 싶어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퇴근길. 그런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잘 모르고 이 집이나 저 집이나 4미터밖에 안 떨어져요. 5미터밖에 안 떨어져는데 임대료가 똑같겠지. 여기가 한 20% 싸네 했다가는 매출이 절반이 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좀 잘 상상이 안 가는 게 제가 음식집 정도는 좀 그려지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화장품을 사러 가는데 화장품 가게 앞에 주차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한국에서 이제 출장자들 데리고 저희 매장을 가거나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한 번은 저희 임원분이 우리 매장 간다더니 중고 오토바이 가게를 가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중고 오토바이 가게가 아니고 저희 매장 붙어있는 식당에 있는 손님들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가 한 100대 정도가 있으니까 중고 오토바이 가게인 줄 안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잘 안 가긴 하네요. 화장품이라고는 뭔가 이렇게 샤달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앞에 깔끔하게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동선이 다르니까 거기에 오토바이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훨씬 더 고객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도 한 두세 명 정도 오토바이도 세워놔야 되죠. 우리 경비 아저씨 오토바이도 있어야 되죠. 손님들 오토바이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빽빽해요. 그러면서 출근길 퇴근길도 오토바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정말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고 좋은 브랜드들이 쫙 깔려 있고 한데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다. 그러면 그 상권은 마이너스 50점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근길 퇴근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필요하면 베트남은 중앙선 침범 같은 건 그냥 쉽게 잘 하거든요. 역주행도 그냥 하고.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못 넘어가요. 못 가지. 못 가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한 100m 150m 가면 유턴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몇 킬로가 쭉 가 있어요. 그래요?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아예 다른 지역이네요. 다른 지역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반토막 난 거다. 그런데 또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는데 내가 하필이면 출근길 위치 쪽에다가 내가 상권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중앙분리대 있다. 망한 거예요. 그게 걸어다닐 때야 중간에 횡단보도 건너가면 되니까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있어도 횡단보도는 있으니까. 베트남에는 횡단보도가 잘 없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잘 안 걸어다녀서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토보가 막 미친 듯이 가는데 거기 건너려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평생 베트남에 살아온 사람들도 잘 안 건너가려고 하고 건너가도 왜냐하면 내가 뭘 가야 되는데 불편하면 안 가게 되잖아요. 정말 내가 저기서 저걸 사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 이런 제품이 아닙니다. 왜 한국에서도 점포를 얻을 때 가게 입구가 계단 한두 개밖에 안 돼 있어도 계단 턱이 있으면 고객들이 그걸 꺼려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이 우리 매장을 방문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야지만 돼요. 그런데 앞에 중앙 물대가 딱 있다. 그러면 그냥 그냥. 거의 그냥 벽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또 어떤 걸 신경 써야 돼요? 이제 베트남은 예를 들어서 2차선이라 그러면 오른쪽 차선은 오토바이 전용 도로예요. 도로가 두 개가 있으면. 차선이 두 개가 있으면. 왼쪽은 자동차 전용 오른쪽은 오토바이 전용. 우측통행이죠? 네. 그러면 중앙선 가까운 데는 자동차. 중앙선에서 먼 쪽은 오토바이. 4차선이라 그러면 네 번째 차선이 오토바이 전용. 나머지 세 개는 자동차 전용. 오토바이가 워낙 많으니까 전용 도로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가서 오토바이 잘 보시면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양쪽에 두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게 없고 한쪽만 있어요. 왼쪽만. 이쪽은 어차피 인도니까? 네. 일로 자기는 우회전해서 갈 거니까. 그래서 운전 좀 한다는 남자들은 오른쪽은 무조건 빼버려요. 그래서 오른쪽 없는 건 원래는 불법이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통영상 넘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두 개를 다 하고 있다. 저거 운전 못한다. 이런 놀림을 당해요. 도로 물정 잘 모르는구만. 그러게요. 이게 제일 끝에 차선만 하게 되면 이쪽에서 누가 차가 오는 걸 신경 쓰지는 않을 때니까. 그래서 여기 상권이 너무 괜찮고 트래픽도 좋아서 한 4차선 정도 되는데 1차선에 가까운 쪽에 상권을 얻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거기는 차가 지나가니까. 우리가 타지수라는 사람 대부분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거기다가 차를 주차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그 턱을 넘어서 가게 앞까지 올라가고도 돼요. 그런데 자동차는 거기에 주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잠깐 정차는 할 수 있어도. 이게 차 타는 사람하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대하는 입지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권은 무조건 오른쪽 차선에 있는 상권을 얻어야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가게를 얻을 때 오른쪽 차선에 있다가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그냥 바로 길 건너에 12m 정도 떨어지는데 새로 매장을 옮기려고 했더니 저희 직원들이 극구 말리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아니 어차피 목적 구매고 우리 매장에 항상 오는 고객들이 주로 오는데 여기서 저기 가는 게 뭐가 어렵냐.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그런데 고집부려서 열었더니 매출이 30%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차가 보통 양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차 우측 방향이라는 건 길 건너편인 거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방통행일 때. 일방통행일 때. 4차선 일방통행일 때. 차 타는 사람은 어차피 그쪽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군요. 그렇죠. 일방통행일 때 꽤 많은가 봐요. 특히 호치민 쪽에는 이게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도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도시가 막히지 않게 해서 일방통행으로 좀 많이 바꿔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양방향일 때 출근길 퇴근길 얘기하게 되면 어차피 이 길은 출근길이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 출근길이야. 그렇죠. 출근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일방일 경우에 이쪽은 안 가는 데라는 거죠. 그렇죠. 덜 가는 거죠. 덜 가는 거. 그런데 이제 그걸 감안하고 임대료가 당신네는 이건 출근길이고 왼쪽에 있고 하니까 더 싸게 주세요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덜컥 했다가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식대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모 베이커리 업체 그러니까 상권 분석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업체분들이 한국의 사전 방식으로 했다가 폭망했어요. 그냥 업체명을 얘기한 듯 얘기하지 않은 듯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말은 얘기하면 안 돼요. 1위 업체라고 하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그 업체가 한국에서는 들어가면 다른 업체가 이득 연력을 바로 옆에 들어가고 해서 유지가 되는데 그분들이 정말 한국에서 10년 20년 정말 잘해야 하고 정말 전문가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업체가 베타는 처음 들어왔을 때 저도 그때 베타는 어학연수 할 때여서 그분들이 상권 찾고 할 때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잘 몰랐을 때니까 왜 그게 안 되지 왜 거기가 장사가 안 되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직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저도 깨달은 거죠. 뒤늦게.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추가로 또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호치민과 하노이가 좀 다른 게 호치민은 프랑스 식민지로 의해서 도시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방식의 건물과 도시체계 교통체계가 많아요. 잘 보시면 호치민의 건물 사진들 같은 거 보시면 건물 폭이 되게 좁아요. 건물 폭이 좁다. 4m밖에 안 돼요. 4m요? 일괄적으로 다 4m씩이에요. 빽빽해요. 그렇겠네요.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도로 점유비에 따라서 세금을 내다 보니까. 도로 점유. 왜냐하면 서로 도로가에다 창문을 내고 집을 넓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균등하게 해 줘야 된다고 해서 4m로 딱 딱 끊어버려서. 뒤로는 길어도 상관없는데. 그렇죠. 안쪽은 쑥 긴데 딱 4m예요. 그런데 건물과 건물 사이가 또 붙어 있기 때문에 건물 벽이 또 감안되면 실제로는 3.5m에서 3.8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화장품 브랜드 하려면 그래도 좀 넓직하게 해야 되니까 넓은 건물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건물주가 달라요. A건물, B건물. 동시에 두 개 건물하고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한 건물주가 계약 도중에 나 니네는 안 해. 돈 올려줘. 그럼 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계획이 이렇게 넓게 하기로 생각을 하고 플랜을 짰는데 이것밖에 안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울며 계좌먹기로 올려주면 여기서 나는 안 올려줘? 그럼 또 같이 올라와요. 정말 그건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건물을 빌리게 되면 우리는 1층 점포만 할 거에요라고 1층만 빌리고 싶지만 한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베트남은 그게 안 돼요. 건물 통째로 다 빌려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두점포만 내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2층, 3층은 쓸모없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빌려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건물이 3층이거나 아니면 많게는 5층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빌리면 1, 2층은 점포로 쓰고 3, 4, 5층은 그냥 놀려요. 그래도 빌려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임대료가 베트남의 물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수준에 비해서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가요. 통째로 빌려야 되기 때문에. 안 쓰는 걸 빌리니까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3, 4층을 자기 집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아파트값 나가니 그냥 내가 여기서 살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걸 창고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모로 불편하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5층짜리를 빌렸는데 5층에 건물주가 살아요. 그럼 나는 1, 2, 3, 4층만 빌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 같은 면 건물에 건물주가 자기 집 가는 5층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따로 있고 내가 쓰는 통로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다가 밤 10시 돼서 문을 닫으면 건물주가 밤에 술 먹고 왔든 자기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건 문 열어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주인집 할머니가 와갖고 매장 예쁘게 꾸며놨는데 계속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밤에 낮에야 직원들이 있을 때야 아무래도 사람이 견문생심이라고 이쁜 애하고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죠. 그러다 없어지면 어쨌든 직원을 의심하게 되고 하게 되니까. 그런데 밤에 문을 닫아놨는데 주인 아줌마가 밤에 우리 애들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문 열어가 들어가 버리면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밤새 지키는 또 경비를 두기도 해요. 경비자전씨가 밤에 매장 안에서 잠도 자고 아니면 문 밖에서 우리 건물침대 같은 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밤에 이렇게 졸면서 밤새 지켜요. 생각하지 않은 비용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 제 경험상 다른 점포에 비해서 전기세가 두 배가 넘게 나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집이 의심스러운데 아무리 추적을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주인은 오리발 내밀고 그만이고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물주랑 같이 써야 될 수도 있고 건물주가 사람이 되게 괜찮으면 좋은데 고약한 사람을 만나거나 제가 겪었던 것처럼 오리발 내밀고 전기세 나는 안 썼다라고 하는데 갖다 써버리면 그것도 덤태기를 쓸 수가 있다. 이거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로드샵에 구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동남아 주요 6개국이라고 하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인데 베트남 빼고 나머지 5개 국가는 다 쇼핑몰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상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쇼핑몰은 다 화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화교들이 지하철이든 전철이든 버스 노선이든 다 연결해서 다니기 쉽게 만들어놨는데 베트남은 그 화교들이 없어요. 그리고 쇼핑몰도 별로 없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 샵을 하려면 쇼핑몰도 들어가야 되고 로드샵도 들어가야 돼요. 개별 상권이군요. 베트남은 매우 특이해요.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로드샵 들어갈 때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돼서 좀 힘들어요. 매장 한쪽 크게 되려고 그러면 건물 한 5개 해야 되는데 5층까지 그거 다 사야 되고 집주인 5명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거 뭐야 뭐 이런 거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야 이거 쉽지 않네 이거는. 그래서 로드샵에서 뭐 하는 걸 제가 항상 극구 말리거든요. 한국에서 대기업들이 베트남 처음 들어오려면 한국인들처럼 멋진 플래그십 스토어 쫙 하나 열게 쓴다 하면 제가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요. 실효성이 안 나고요. 항상 말씀드리면 또 안 믿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또 집주인별로 경비 아저씨 5명 또 세워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이거 좀 황당하네요. 그런데 여기 나온 원고 보다가 귀신 나오는지 확인해라. 그런데 이제 동남아가. 귀신 나와요 베트남은. 동남아가 귀신 나온다는 이야기가 좀 꽤 있어요. 재미있다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정말 정말 베트남에 가보시면 개인 집이든 아니면 슈퍼마켓이든 어떠한 가게든 입구에 조그만 제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음식도 올려놓고 매일 아침 음식도 올려놓고 향도 피우고 한데 그게 꼭 악기를 막아주거나 그런 것보다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재물의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백화점 같은 데는 사실 그런 거 못 세우잖아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조그만 재물신상을 갖다가 서랍에 넣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세워놓긴 세워놓네요. 네. 무조건 세워놔요. 그게 없으면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 도교베이스의 민간신앙은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지만 집안의 조상은 다 모시고 그런 가게 그런 제사상을 모셔가지고 기도도 올리고 재물도 올리고 하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점포를 열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좋은 점포들 자리를 찾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폭도 한 15m 16m 정도 되고. 크네요. 크고 의류 브랜드 로컬 의류 브랜드인데 매장도 너무 깔끔하고 트래픽도 좋고 저희 직원들도 이 자리 너무 좋다. 4층 정도 되는데 주인집도 없고. 주인집 없고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퇴근길이고. 여기 괜찮은데 하고 둘러보는데 뭔가가 좀 깨름칙한 거야.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여기를 왜 내놓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 법인장님하고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옆집에 있는 옆상가에 있는 경비 아저씨한테 음료수를 하나 쓱 주고 담배 하나 주면서 그런데 여기는 왜 팔아요. 장사가 안 돼요. 얼마 전에 사람이 죽어 가지고 직원이 자살해 가지고 귀신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제 원래 거대 재벌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미신적인 걸 믿으시는 사업가들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많죠. 티를 안 할 뿐이지. 그런데 그게 동네에 소문나면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직원들은 깨름칙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저희 직원들이 물어보니까 귀신이 나온대. 그랬더니 저희 직원 하나가 나 사실은 좀 찝찝했다. 뭔가가 좀 느낌이 이상했는데 내가 그런 말 하면 또 혼날까 봐 말을 못했는데 자기는 좀 여기는 뭔가 느낌이 깨짐치하고 귀신 나올 것 같아서 말은 하고 싶었는데 말 못했는데 네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한테 말한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 약간 우리가 체감하기에 약간 농담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주변에 물어보면 다 안다는 거죠. 그렇죠. 저 집 귀신 나온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도 풍수를 엄청 따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수가 좀 다른데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수에 따라서 집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 위치도 그렇고 그걸 다 따져서 봐요. 그리고 그 동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저렇게 좋은 조건이 집이 왜 이렇게 싸지 하면 거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거나. 그런데 그걸 딱 동네 사람들은 아는데 쉬쉬하잖아요. 말한 걸 안 하니까. 딱값 떨어질까 봐. 그런데 그게 보편적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좀 가치를 두는 사람들도 한국에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가격이 크게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매장에 진입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거기는 실제로 그걸 영향을 미치고 주변에서 다 안다. 음역으로 어떤 날이어야 되고 뭐 할 때는 제사를 지내야 되고 우리처럼 자동차 새로 사면 자동차 앞에다가 부고 같은 거 달아놓거나 꽃을 꽂아 놔요. 사고 나지 말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나가는 이야기로도 할 수 있는데 상권을 봤을 때는 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설령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베트남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겠고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게 뭔가 좀 깨름찍하다거나 그러면 손님들도 깨름찍한 거고 깨름찍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속에 대한 사람들의 민감도가 높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 많네요. 보름달이 떠오르고 비 오는 날 확인해라. 좋은 상권일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도 있네요. 비 오는 날 늑대인간이 나타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게 음력 보름이 되면 특히 남쪽에는 조소의 감마차 때문에 물이 올라와요. 비 오지 않아도 하숙을 통해서 물이 벌써 한 발목까지 올라오는 데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날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허리까지 막 비가 차고 그래요. 해안 지역 중심으로. 이제 베트남 호치민 같은 데는 강이 있는데 강을 따라서 물이 그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베트남이 한 50년 후에는 특히 호치민 같은 남부지방이 침수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이 이번에 강뚝 780개에다가 강뚝 새로 재방사업을 또 해요. 치수가 조금 부족한가 보네요. 치수 인프라가. 치수 인프라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쓰레기도 막 버리고 하다 보니까 물이 잘 막혀서 그런 것도 있고. 이 부분이 지금 되게 큰 이슈이긴 한데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하노이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정말 물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노이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변호사가 서핑을 하고 다녔어요. 시내에서. 물이 막 버틀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런 거네요. 내가 갔을 때는 멀쩡했어. 멀쩡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보름 1일이나 보름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채식해야 되는 날이었고 채식 식당 갔다 왔더니 물이 허리까지 차 있어. 무슨 공포영화처럼.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제가 처음에 회사에 딱 들어와서 매장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지방 매장을 갔더니 가구가 제 무릎 아래까지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먼 지방이라서 신경을 안 썼나 보다. 그럼 레노베이션 하자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베트남을 잘 못해가지고 무슨 소린가 해서 봤더니 비 오는 날이라면 물이 매장 안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 예를 들어서 호찌민 같은 경우는 1년에 6개월이 건기이기 때문에 비를 못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음력 보름 15일과 1이 되는 물이 올라올 때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점포가 물이 아주 그냥 물바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특히 내가 생각하는 매장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야 정말 베트남 현지에서가 아니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체크포인트네요. 정말 비싼 정보입니다. 오늘 앞권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돈 버시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거 왜냐하면 베트남의 부동산들한테 좋은 매장 알려달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 절대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부동산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알 텐데 그거를 서로 얘기를 구제해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특히 외국이니까. 그런데 막 거기 귀신 나오고 물 차고 저기 집주인 5층 살고. 알겠습니다. 이게 상권에 대한 얘기라 가게 차리시는 분들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시려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겠지만 상권과 함께 베트남의 특이한 문화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비즈니스하러 가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은 놀러 가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지 1부에서 보셨죠. 푸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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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푸껍이 뜨기 전에 경기도 단항시 다음 후보지가 사실은 달랏이었어요. 달랏.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달랏이 이제 소개되고 하면서 요즘 사람들 관심 되게 많이 보이시는데 우리로 따지면 베트남의 대관령 설악산이에요. 산악지역인가 보네요. 산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500m의 고도 높은 데에 있는 도시고요. 고랭지 농업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낭농업이 발달하고 시원하고. 배추가 맛있게. 배추가 그렇죠. 1년 12다 연평균 기온 18도예요. 와 좋네요. 그래서 달랏에 있는 호텔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 필요 없겠네요. 실제로 에어컨이 없고 한여름에 가도 저녁에는 정말 서늘하고 시원해요. 이게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는 이게 1700년대 후반에는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그냥 산악지역이었어요. 그냥 소수민족들이나 사는. 그런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 휴양지로 살면 만한 데가 어디 갔을까 이렇게 탐방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휴양지라고 하면 바닷가가 많은데 여기는 산악지역이라는 거죠. 산악지역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호치민 일대는 300년 전에는 베트남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캄보디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금야금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를 장악을 해가기 시작했는데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베트남의 왕은 있었어요. 왕이 있는 상태에서 세계로 나눠서 베트남을 분할 통치를 했거든요. 호치민 일대를 코칭 차이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랑스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달랏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베트남 왕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걸 도와주겠다. 대신 그거 우리 영토로 확정 짓자. 그런데 그게 캄보디아 땅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냥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에 있는 그냥 산악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땅은 아니니까 특별히 지금처럼 국경에 분명했던 때도 아니고 그럼 뭐 개발하는 김에 우리가 우리 거 할게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거기를 개발하고 도시화 되는 건 아니까 이거 잘못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명확하게 누구의 영토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되겠다 해서 베트남 왕이 거기에다가 그럼 우리도 왕의 별장을 거기에 짓고 우리 땅으로 할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려면 필요한 게 와인. 와인. 커피. 그래서 그 황무지 땅에다가 프랑스에서 포도나무들을 가져와서 포도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산 와인이 지금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밭은 좀 다들 그렇게 맛있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포도나무들을 재배하고 그리고 달랏 주변에 당락이라고 하는 또 고산지대 산이 있는데 거기까지 해서 이제 커피를 막 재배하면서 지금의 이제 베트남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커피를 거기서 나오게 된 거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관광지로서 다니는데 경기도 단항시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너무 많이 다녀가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지겨워지기 시작할 때 한국의 항공업계하고 관광업계가 그 두 번째 대안으로 생각하는 데가 바로 이 달랏이에요. 왜냐하면 달랏에서 한 180km 떨어진 데에 무인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무인해? 무인해. 이름이 무인해예요? 네. 지역 이름이 무인해인데 거기가 이제 냉전 시대에 소련 자본들이 거기에 휴양지를 엄청나게 개발해 가지고 몇 킬로가 다 리조트예요. 아 리조트가 이미 있는 동네가 있다고요? 한 180km면은 차로와 3시간? 3시간? 네. 2시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설악산에서 속초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속초와 설악산을 연결해 가지고 패키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직항으로 달랏에서 와서 달랏에서 한 2박 정도 하고 무인해로 가서? 무인해로 가서 리조트에서 지내고 호치민으로 돌아오는. 이거를 이제 한창 개발 중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좀 힘들어지기도 했고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진행이 안 됐었어요. 아. 이게 나름 한국이 주도해서? 주도해서였던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우리 베트남이 참 우리가 귀한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보통 여행 상품 개발하면 항상 일본 여행사들이 개발한 걸 한국 사람들이 따라가서 이제 보통 미투 상품을 개발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만든 개발 상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쉽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사이에 누가 그 자를 다 채웠느냐. 베트남 내수 관광객들이에요. 아 그래요? 달랏은 원래 기후도 좋고 정말 베트남 전국의 모든 꽃이 다 여기서 나와서 다 물건을 꽃을 다 유통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과일도 많이 나고.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한테도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제주도나 설악산이 되게 가고 싶은 신혼여행지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은 워낙 긴 나라라다 보니까 달랏이라는 데는 드러난 바서나 평생 못 가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베트남 전국 소속증이 올라가니까 비행기 타고 많이 오지만 과거에는 그걸 차를 타고 가려고 하면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차를 타면 멀미를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내에서 택시를 타도 멀미하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차를 안 타봐서. 그런데 이제 베트남의 소속 수준이 올라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달라서 가는 거죠.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니까. 건강입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신문에서도 이미 한 5, 6년 전부터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 공기 맑은 동네가. 고염됐다. 고염돼서 배기가스가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너무 넘쳐나서 공기가 안 좋다. 그런데 저는 운 좋게도 2011년도에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 때 묻지 않을 때 달라서 이미 다녀왔어요. 그때는 가기가 쉽지는 않았겠어요 개발이 들 때서. 이제 저 같은 외국인들은 호칭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야간 버스 타면 9시간, 10시간.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리네요. 자고 일어나면 했는데.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호텔 옥상에 있는 타라스에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으면 여기는 스비스다. 그런데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우리가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약간 열대. 바닷가. 바닷가. 그리고 야자수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기후가 18도 정도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는 전혀 아니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동남아의 알프스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추워요. 오리타 파카를 입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보고 있으면 스위스 같은데 오리타 파카 입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아저씨를 보면 베트남이구나 할 정도로. 진짜 좀 이질적이다. 이질적이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참 매력적인 게 동남아 특유의 모습과 동북아적인 모습과 그리고 유럽적인 모습이 다 이렇게 버무려져 있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 다양한 모습이 참 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데 더 많은 베트남 내국인 관광객들이 가기 때문에 요즘 더욱더 폭적폭적 되고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예능 방송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북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행지로서 달란을 사실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압권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제가 장난컨대 대한민국의 0.001%도 모를 정보를 오늘 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래요. 또 뭔가 이게 또 귀가 솔깃해집니다. 너무나 좋은 기구잖아요. 실버타운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실버타운. 나이 드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서늘하게 시원한 데 사시면서 한 번씩 호치민으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의료시술도 두고 대규모의 실버타운을 통해서 특히 유럽에 은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유럽은 또 퇴직연금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오면 최소한 둘이 합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8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살면 너무 좋은 기구인 거예요. 특히 유럽 사람한테는 너무나 좋은 날씨니까. 익숙한 기구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는데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베트남은 남부 쪽은 호치민을 중심으로 해서 메콩 델타 쪽에 건터라고 하는 5대 광역도시 이 두 곳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북쪽에서는 하노이하고 지금 LG그룹이 계열사 다 들어와 있는 하이퐁이라는 곳. 그리고 그 두 사이를 연결하는 응앤성이라고 하는 응앤성을 통해서 하노이와 하이퐁을 연결하는 배후도시를 또 지금 신도시가 한창 개발을 하려고 해요. 일종의 제조업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배후도시를 만드는. 그렇죠. 그걸 또 우리나라의 lh공사가 지금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금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그리고 중부지방에는 우리 경기도 단항시와 그리고 단항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가면 후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베트남 마지막 왕조가 우리나라에는 경주 같은 곳 그러면서 전주 같은 음식으로 가장 유명한 동네. 그런데 이 단항과 후회가 관광도시로 유명하긴 하지만 베트남 it 개발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대학이 it 전공하는 대학들이 좀 있어서 요즘 베트남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it 개발자 수요 충족이 부족해가지고 거기서 공급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도시를 it 클러스터로 묶어서 개발하려고 해요. 베트남의 실리콘밸리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좀 있거든요.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베트남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지역을 나눠가지고 국토균형 개발을 하고 있는데 달랏이 좋긴 좋은데 국가 역량을 지금 집중해야 될 때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개발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자본이 의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쉽게 못하잖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실버타운을 하려면 의료시설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 자본이 못하게.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베트남도 이제 소득 수준에 올라오기 때문에 자체 자본으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기회가 나면 유럽게 자본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개발될 곳이 바로 달랏이에요. 지금 관광산업 중심으로 좀 돼 있는데 여기에 좀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실버타운으로도의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죠. 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유명한 의료관광지거든요. 태국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영국 의대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병원은 정말 잘 되어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또 태국의 치앙마이라고 북쪽에 치앙마이는 은퇴한 사람들을 적극 유치하는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은퇴비자라고 하는 게 태국에 있어요. 그래요? 만일 55세가 되면서 은퇴한 사람들을 받는 건데 특히 일본 은퇴자들이 많이 사는데 퇴직연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 태국에서 물가 싼 방콧보다도 치앙마이 훨씬 더 싸거든요. 치앙마이도 날씨가 되게 선선하고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걸 모델로 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베트남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야 될 것 같긴 해요. 베트남이라는 곳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일종의 경쟁인 거죠.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달라시라는 지역은 우리가 동남아에 은퇴하러 가시는 분들 은퇴하면서 거기도 좀 좋은 날씨와 기후에서 조금 더 저렴한 물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그 지역에서는 이분들을 누가 유치할 것이냐를 두고서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치앙마이는 이미 돼 있는 곳이고 달라시라는 곳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다. 베트남에 우리가 제조업 얘기도 해보고 fmb 얘기도 해보고 관광 얘기도 해봤는데 은퇴산업까지 있다고 하니까 참. 그런데 또 이 방송 듣고 달라서 땅 사러 간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 사러 가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외국인이 땅을 살 수도 없고요. 그리고 기업으로 해서 땅을 장기 임대를 받을 수는 있으나 내가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면 그 프로젝트 용도로만 되는 건데 그 이외에는 몰수당해요. 그러니까 취소당하고. 그러니까 절대 그냥 또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그냥 3%에서 땅을 사라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요.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야기 차원에서 달라서 접근해 보셨다면 관광지로 유명했던 지역이 은퇴산업도 유치를 하려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다. 이번에 정말 이야기 보따리가 정말 풍성했던 것 같아요. 제조업 얘기도 하셨었고 어떤 소비재 관련한 얘기도 해보고 우리가 관광산업, 실버사업 관련한 얘기도 좀 들어봤어요. 참 베트남이란 나라를 우리가 단순히 하천기지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은 정말 생각을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다양한 베트남 얘기해 주신 유영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를 알게 된다는 건 참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가를 생각할 때는 되게 다양한 편견들이 있는데 그 편견들을 가지고 국가를 바라볼 때 오히려 오해도 많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다른 나라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좀 더 우호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악권의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는 예민하다. 태국이 원래 1티어인데 이게 최근에 베트남 위로 올라간 거죠. 박항서 감독이 들어오시면서 태국하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엄청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 된 거죠. 축구를 볼 때도 이건 베트남과 태국은 한인전 같은 느낌이다.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압권.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지재팀장입니다. 제 앞에 놓인 이것이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언급된 바 있는 푸껍, 베트남 푸껍이라는 지역의 후추입니다. 이 후추를 찾아서 유럽인들이 동남아시아를 많이 찾게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좀 모시기 힘든 분인데 의외로 자주 오시는 느낌이 있는 베트남 전문가 유영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왔습니다. 요새 좀 어때요? 코로나19 때랑은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오며가며 느끼시는 인적 교류의 어떤 체감도?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우선 제가 한국에 오면 아직도 여전히 낯선 건 지금 제가 거의 12월부터 매달 지금 한국에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쓰고 계시고 최근에 언론에서 도대체 한국 사람도 마스크 쓰고 다니냐 이렇게 기사도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또 한편은 그러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마스크 쓰고 있으면 표정관리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유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제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항공사가 미국 항공사하고 코드쉐어하면서 미국에 있는 베트남 교민들이 한국 들렀다가 오는 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옷차림 자체가 베트남 사람이긴 한데 옷차림 자체가 다르신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베트남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베트남에 돌아왔을 때 입국장은 원래 항상 붐비지만 그리고 그 도착 시간은 대부분 한국 항공사들이나 한국에서 온 비행기들이 한 서너 개가 몰려 있긴 해요. 그런데 인종들이 섞이는 게 점점점 점점 이제 색깔들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에 오면 숙소로 명동을 항상 잡거든요. 편하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명동이 자리가 없어서 제가 못 잡았어요. 명동이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4월 말 5월 초가 골든이크라. 그런데 일정이 지금 이 날짜랑 안 맞는데 아직도 한 2주 여유가 있는데 뭔가 해서 봤더니 중국 관광객들도 많고. 그런데 중국은 아직 단체 관광 허용이 안 됐잖아요. 제가 보니까 개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도 왜냐하면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3월까지만 하더라도 숙소가 많이 비어서 가격이 되게 저렴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꽉 차서 자리가 없어서 바로 옆에 있는 충무로역에 갔던 충무로역에 있는 숙소에서도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뭔가 조금 달라지는 양상이 현장에서는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유 작가님을 모시고 베트남 얘기보다는 동남아에 대한 이야기, 약간은 전반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동남아 또는 아세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크게 하나로 묶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은연 중에 있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나라들은 그냥 못 사는 나라, 경제적이 낮은 나라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 상가를 묶어버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각 나라의 특성이 많이 다른데 그걸 자꾸 우리가 이제 EU하고 아세안하고 좀 비슷하게 여기다 보니까 유럽은 이제 서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잖아요. 대부분 선진국들이고. 그리고 그 나라들은 또 카톨릭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같은 종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알파벳에서는 라틴을 기반으로 하는 알파벳을 쓰면서 각 나라들이 서로 말을 안 통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서나 문화나 종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세안은 전혀 달라요. 크게 이제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13년째 살고 있으니까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세안의 각 나라들 또는 이거를 또 하나의 블록으로 굳이 블록으로 묶어서 또 나눠본다 그러면 어떻게 묶을 수 있는가. 각 나라들 중에도 공통점이 있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블록이 있고 베트남이나 필리핀처럼 전혀 묶을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또 이제 왜 그런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베트남이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이렇게 다섯 개 국가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대륙 아세안 국가라고 보통 불러요. 다 대륙 쪽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대륙 아세안 국가.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은 해양 아세안 국가들이에요. 그렇죠. 바닷가들 있으니까. 마침 우리나라 외교부도 예전에는 아세안 1과였는데 그냥 아세안 과였는데 이게 1과, 2과로 나눠지면서 1과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해양 쪽, 2과는 대륙 쪽. 그런데 대륙이라고 칭하지는 않고 메콩 지역이라고 보통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메콩 그러면 또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중에서 메콩은 또 뭐지? 메콩과는 들어놓은 봤는데 이게 어떻게든지 잘 모르시니까 그냥 대륙 쪽이라고 저는 보통 구분을 지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대륙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 해양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공통점 아니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그러면 우리가 좀 익숙한 대륙 아세안 국가들의 특징들은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대륙 쪽 아세안 국가들을 우리가 보통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인도 차이나 반도라는 말은 사실은 프랑스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지배하면서 이 나라들을 지칭하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도와 중국의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부른 거 자체가 되게 굴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식민 잔재잖아요. 저는 저거 정도는 알아요. 인도가 몇이야? 인도 4시야. 경찰 신고 좀 해 주세요. PD님. 그런데 이게 인도 차이나 반도 지역의 사람들 인구만 하더라도 2억이 넘거든요. 거의 3억이에요. 되게 큰 인구 수인데 인도와 인도권이라고 하면 파키스탄, 스리랑카, 게다가 방글라데시. 이렇게 하면 그 지역만 하더라도 인구가 15억이 넘잖아요. 거의 17억 정도 되니까. 게다가 또 중국이 14억이고 너무 큰 양쪽의 이 세력들이 합쳐서 30억이 넘는 인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 3억의 인구는 그냥 쩌리 취급을 당하는 좀 되게 안타까운. 중간에 있는 애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요즘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말한 것처럼 맥홍 지역이라고 불러오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기들의 하나로 묶는 뭔가 좀 지역권을 하나 부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네들의 몫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가까이 있는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는 인도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이게 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인도의 영향을 받고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종교적으로 좀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소승불교인데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학교에서. 그렇죠. 소승불교는 나 혼자만의 정신수양을 통해서 하고 대승불교는 중생들을 베풀고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동남아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 보면 좀 스님들이 복장이 좀 화려하고 이렇게 시주를 받으러 다니면서 쫙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그런 것들이 소승불교인데 태국이나 미얀마, 라오스 이쪽에 불교사원을 가면 앞에 나가라고 부르는 뱀처럼 생긴 아주 무서운 용 같은 게 항상 앞에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가라고 하는 건 힌두 문화에 나오는 하나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냥 막연한 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무슨 이야기지? 왜 갑자기 소승불교 이야기, 불교 국가라고 라오스나 태국이나 미얀마 대표적인 불교 국가거든요. 그런데 힌두 문화가 거기에 밑바탕을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도의 강성경 교수님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힌두 문화를 통해서 또 파생되어 나온 게 불교이기도 하고 서로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인도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쪽 지방 사람들이 다 인도처럼 손으로 밥을 먹고 그랬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린 해양 문화, 해양이 아세안 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힌두 문화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날 군대 요즘 경기도 단항시 많이 가시지만 태국으로 대전 엄청 많이 가셨잖아요. 그런데 방콕의 수완나폼, 우리로 따지면 태국도 공항이 두 개 갔어요. 김포공항 같은 게 있고 인천공항 같은 게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인천공항 같은 큰 국제공항이 수완나폼 공항인데 거기 공항 한가운데 보면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아니신 분들은 네이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사람 모습을 하는 사람들과 온숭이 모양을 하는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나가라고 하는 뱀처럼 생긴 용을 서로 끌어당기고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힌두신화의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악마와 신들이 서로 싸우면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 건데 그게 대표적인 불교국과 태국의 그것도 국가의 외국인들이 처음 들어오고 나가는 가장 큰 인상을 남기는 한복판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미지가 좀 나갈 건데요. 태국을 상징하는 문양이 있어요. 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사람 같은 이것도 역시 힌두 문화의 꼽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국가의 문장도 그렇고 태국 왕가의 국가의 문장 역시도 이 가루다를 쓰고 있어요. 불교 국가인데.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우리가 잘 몰랐고 우리가 또 서구 중심으로 세계사를 배우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의 힌두 문화가 얼마나 영향력이 강했냐를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국가의 상징이니까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인도네시아 상징인 국적계의 이름이 가루다 인도네시아예요. 그렇죠.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교 국가인데 소승 불교 국가인데 기반에는 이 힌두 문화가 잘 갖춰져 있고 이 힌두 문화는 바로 인도에서 넘어온 것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하나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본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베트남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얼마 전 방송에서는 이제 2022년에 무역 부분에서는 베트남 태국을 앞질렀다고 한 번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태국이 대표적인 또 관광 대국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관광 수지가 좀 낮아서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대표적인 생산기지. 자동차 생산기지. 그렇죠.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 이 지역의 최고의 경제 국가이기도 해요. 이제 뭐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7천만이나 되기 때문에 더 크긴 하지만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력에 대해서는 태국이 워낙 강한데 이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캄보디아와 오른쪽에는 라우스 위에 있는 미얀마까지 이 지역을 태국의 통화가 바트화거든요. 바트 경제권이라고 불러요. 이제 예전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태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태국 물가가 한 30, 40% 인상됐다고 물가가 엄청 올랐어. 옛날같이 싸지 않네라고 이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태국이 베트남보다도 훨씬 경제가 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태국이 훨씬 더 쌌어요. 뭐 음식값이라든지 숙박비도 모든 게 다 쌌는데 그 이유는 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인근 나라 사람들이 노동자들 덕분입니다. 아 저소득 국가 그러니까 태국은 그 지역에서는 경제대국이고 옆에 있는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가 조금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다진 인건비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자료를 뒤져봐서 정확한 수치를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유엔 자료에 따르면 유엔의 태국 사무소가 2019년에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직전의 자료에 따르면 태국에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사람이 약 200만 명. 그리고 라오스 사람이 50만 명. 미얀마 사람이 약 1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태국의 저임금 노동을 뒷받침해 준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베트남에는 이들 노동자들이 없어요. 그래요? 네. 들어오지 못하게 단속하는 것도 있고 그들이 일할 자리도 없고 베트남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트남은 그래도 계속 해마다 임금 인상은 되지만 자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저임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트 경제권이라는 거는 단순히 태국 옆에 붙어있는 거 인근 국가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바트 경제권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형성이 돼 있는 거고 베트남은 조금은 분리되어 있는 형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바트 경제권 지역에서는 태국 돈이 그냥 자국 돈처럼 쓰이기도 해요. 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태국의 영향력이 꽤 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이 요즘 우리나라 경제력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온화 가치가 좀 인정을 잘 못 받고 있는데 태국의 경제권인 나라에서는 태국 바트화로 써도 그렇게 환율의 손해는 별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돈 같이 쓰다가는 손을 좀 많이 보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행 가시고 할 때는 달러를 환전해서 많이 가시긴 하는데 특히 태국하고 라오스는 종족 자체가 사촌 관계예요. 그래서 어족 자체도 같아가지고 언어가 90%가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해요. 그래서 저도 라오스에 갔다가 분명히 저 사람도 태국 사람이고 한국 분들 중에서도 태국에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태국말로 하시는데 라오스 말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태국말을 해도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정도예요. 그쪽은 그냥 한 사투리 정도겠네요. 그런 거죠. 예전에 과거 아주 오랜 옛날에는 한 나라였기도 했다. 또 분리되었기도 했다. 뭐 이렇던 건데 이 종족 자체가 그 지역 사람들은 원래 한문화권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러 가더라도 태국을 타겟으로 해서 갈 때는 라오스에 진출하는 것까지는 언어적으로나 화폐력으로나 이런 게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 전략을 짜야 되겠네요. 네. 과거에 우리가 중국에 진출할 때 상하이에만 진출을 하면 상하이에서 중국 전용으로 물건이 뻗어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태국에 가시면 방금 말씀드린 바트 경제권인 미얀마 라오스 칸모디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 그리고 중동까지도 물건이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저희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동으로도 저희가 물건을 유통하려고 제가 태국을 출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방콕에 이것도 우리 한국분들 잘 모르시는 핵심 알짜배기 정본데 매우 유흥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나나 스테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무슬림 타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중동에서 온 보따리 장수들이 묵는 호텔들과 그분들을 위한 화장품 매장 식당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 무슬림분들이 운영하시는 화장품 매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들도 중동으로 보따리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를 공략을 해서 이란으로 진출을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인구가 중동 지역에서도 워낙 인구도 많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오바마 정부 때 이란이 열리고 있기도 해서 이제 페르시아에 우리가 화장품을 좀 수출을 하자 이랬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란에 제재를 가하면서 돈을 받을 방법도 없고 자칫 잘못했다면 미국으로 출장도 못 가게 되고 큰 제재가 가해져서 결국 포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또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외교관계도 지금 정사가 되고 물론 그게 미국하고의 관계가 어찌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란이 또 다시 열릴 수도 있기도 하고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국가로도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중국으로만 가야 돼. 꼭 베트남으로만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태국에 진출을 하려고 했더니 태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너무 강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무슬림분들을 통해서 중동지역으로 나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태국에도 무슬림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남쪽 지방 위주로 해서. 그리고 중동에서 태국이 정말 저같이 소비자 유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나 또 화장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시안 전체에서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태국이라는 국가 자체도 경제력이 꽤 있는 나라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사실상 국제 도시처럼 해서 무역을 하더라도 중동으로 직접 갈 필요 없이 그쪽에다가 무슬림분들한테 공급을 하게 되면 그게 중동시장으로 흘러나가는 루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경제권으로 보면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으로도 가는 것들이 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특히 미얀마 라오스 같이 유통망이 발전하지 못한 데서는 보따리 무역이 더 성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다 보따리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라오스 가서 그런 분들 찾으려고 하는데 또 못 찾거든요. 외국인이 갑자기 찾으려면. 그런데 오히려 태국 같은 데 가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태국 같은 나라는 워낙 관광객들도 많고 요즘 우리가 블랙핑크의 멤버 덕분에 리사 덕분에 하이소 사이티. 하이소라고 하는 태국의 상류사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태국의 하이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정말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게 뭐죠? 태국이 의외로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명확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류사회 특히 화교 중심의 상류사회는 하이소 사이티. 상류사회 자기들 스스로는 하이소 사이티 이걸 줄여서 하이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상류사회인데 제가 전에 아모레퍼시픽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의 가장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의 서라수가 태국에서 크게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이소 사이티에서 서라수가 잘 진입을 해서 정말 멋지게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브랜드들이 태국의 하이소 사이티를 잘 공략을 하면 정말 좋은 성과가 난다고 하는 건 제가 옆에서 직접 보기도 하고 어떻게 성공 요소들을 보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이들을 잘 공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가격만 높은 제품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걸 해야 되는데 그 하이소 사이티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영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요. 왜냐하면 태국이 한 번도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의 간섭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핸들이 오른쪽에 있죠.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아세안의 다른 나라들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폴도 오른쪽 핸들이 있지만 식민지가 아니었던 태국이 핸들이 오른쪽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나라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프랑스 식민지였던 곳들은 우리처럼 왼쪽 핸들이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태국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일본도 자동차인들 오른쪽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영국의 문화가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영국 체제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자기 주고 하는 것도 그걸 고스란히 따라가서 그런 거고. 그래서 하이소라는 것도 영국의 약간 개그 문화, 귀족 문화 같은 것들이 있는 건가 보네요. 리사는 하이소. 아니죠. 일반 평민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태국의 일반 사람들이 큰 희망이 된 거죠. 정말 진정한 우상이자 영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구나. 그럼 아까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소승불교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힌두 문화가 굉장히 좀 짙게 뱉어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 보면 바트 경제권이라는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교류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베트남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베트남이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몇 번 베트남이 인도 차이나 반도의 패권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보수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고정관념을 사실 해소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에 바로 붙어있는 아래쪽은 캄보디아, 라오스. 이 나라들은 정치 군사적으로 베트남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에요. 이번에 정치적인 걸로 봤을 때 베트남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들. 그렇죠. 우선은 캄보디아는 베트남이 1975년에 미국과 전쟁이 끝나고 나서 킬링필드의 학살 주범인 폴포트가 정권을 잡으면서 자국 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죽였지만 캄보디아에 있던 베트남계 교민들, 베트남계 캄보디아인들을 또 학살 또 많이 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300년 전에 캄보디아 땅이었던 지금 베트남의 남부지역들, 호치민을 비롯한 수많은 남부지역들은 예전에는 캄보디아 땅이었거든요. 그거를 베트남이 점점 남아하면서 영토로 복속해 간 건데 폴포트가 이건 원래 우리 땅이었어 하면서 계속해서 국지적인 전쟁을 벌여요. 베트남이 크게 대응을 하지는 않다가 안 되겠다. 단단하게 혼인을 내주겠다고 해서 1978, 12월 25일에 캄보디아를 침공을 하고. 크리스마스 때. 15일 만에 캄보디아를 점령을 해버려요. 15일. 아무래도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100년을 넘게 전쟁하면서 전투력이 최강이고 미국이 버리고 간 최신식 무기들이 고스란히 있으니 캄보디아와 비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폴포트가 객관적인 상황 모르고 함부로 잠자는 사자를 걷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훈센 총리 베트남에 의해서 설립된 정권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 기억에 28살이었고 외무부 장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총리가 취임되면서 지인까지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베트남 자본들과 베트남이 수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인도네시아 가로다 항공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 나라의 국적기는 그 나라의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외국 자본 같은 거에 비중이 있죠. 그렇죠. 못 가져가게 하면. 그런데 캄보디아의 국적기인 앙코르예요. 앙코르예요 지분의 51%를 베트남 항공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배 지분을 갖고 있었던 거네요. 그랬던 것이 베트남 항공이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 지분을 35%를 매각을 했죠. 그러면 아직도 좀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예전에 이렇게 봤던 자료에 의해서는 캄보디아의 상징인 앙코르와트 사원 있잖아요. 이제 거기 입장료를 받는 관리하는 기업체가 분명히 캄보디아의 기업이긴 하나 실질적인 것은 베트남 사람들의 소유이고.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은 베트남 게 캄보디아에 있는 거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자리 조사해 보면 아니다. 캄보디아 국영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지분이 아직도 베트남 쪽으로 있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된 게 넘어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 우리가 캄보디아 사람은 잘 모르긴 하지만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앙코르와트예요. 혹시라도 앙코르와트에 가서 그런 사건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누드 사진 촬영했다가 발칵 뒤집힌다든가 함부로. 그래서 앙코르와트 들어갈 때는 반바지 비비면 안 돼서 이렇게 치마로 이렇게 가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만큼 자기들에게는 신성시되는 국가들인데 캄보디아는 그렇게 베트남에 지금도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라오스도 이제 태국하고 같은 사전 종족이고 언어도 거의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경제권도. 완전히 그쪽이고요. 태국군이라고 했죠. 바트 경제권.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라오스의 역사가 좀 복잡하긴 한데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이 나라가 세계로 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 합쳐지고 하면서 왕가가 형성됐는데 그 왕가를 뒤집으면서 지금의 라오스의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우리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공산국가는 북한하고 쿠바 아니라고 하지만 라오스도 역시 공산국가입니다. 베트남도 공산국가고. 그렇죠. 라오스도 공산국가고. 그 라오스의 공산국가가 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와준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훈센 총리도 전쟁 이후에 집권을 하는데 베트남의 도움을 받았고 라오스도 공산국가를 형성하는데 왕조국가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베트남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서 라오스도 국가 소립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라오스 공산당들은 베트남이 미국하고 전쟁을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군사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해 줬어요. 그래서 혈맹 연계이기도 해요. 나중에 1980년대에 라오스하고 태국하고 국정문쟁이 벌어져 가지고 라오스가 밀릴 때 바로 베트남 군대가 진입을 해 가지고 태국을 또 이렇게 한 번 또 평정을 좀 해 줄. 그러면 베트남 군이 라오스 땅으로 가서 태국하고 싸워줬다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네요. 경제적으로는 바트권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는 또 베트남권에 있다는 거는 정말 일반적으로 저기 나라는 어디랑 치네라고 얘기하면 조금 혼란스럽긴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또 이렇게 잘 중앙 집권식으로 완벽하게 통제가 또 경제적으로 통제도 안 되다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태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게 더 편하고 물자도 태국에서 오는 게 훨씬 더 많다 보면 당연히 태국 돈으로 융통하는 게 편할 것이고 그리고 라오스의 초대 당서기장이 베트남계 라오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전까지는 베트남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 실물 경제에서는 태국의 바트 경제권이고 라오스 사람들이 태국으로 넘어가면서 했지만 이제 라오스가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냉전 시대에는 뭐 그러진 못했는데 라오스도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할 때 같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제 그런 교류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라오스가 베트남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 이제 자료화면에 나갈 텐데 3년 전에 라오스의 새로운 국회의사당이 지어졌어요. 네. 국회의사당. 그런데 그거를 누가 지어줬냐면 베트남의 11공명사당이 지어졌어요. 베트남 군이? 네. 베트남 군이 지어졌어요. 와 이거 좀 묘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을 일본군이 와서 지어줬다. 혹은 중국군이 와서 지어줬다 그러면 좀 자존심도 좀 상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러지 않을 정도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라오스하고 베트남 관계는 좋으니까 미군이 와서 지어줬다. 주한미군이 와서 우리나라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이 새로 지어줬다. 아무리 공명관계를 하지만 그래도 민의의 전당인데. 그렇죠. 그래서 2021년 3월에 베트남 건설부가 1억 1,100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1,445억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 공사를 굳이 11공명여단이 해 줬는데 베트남의 민간 건설사가 지어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많을 텐데 우리 베트남과 라오스는 미국하고 전쟁할 때부터 그리고 라오스가 힘들 때도 우리가 함께 싸웠던 혈맹 관계고 전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라오스에 요즘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1대1로의 요즘 가장 큰 타겟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는 라오스인데 그러니까 라오스의 초대 국가주석이자 당서기장이었던 분이 베트남계 라오스 사람이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가 베트남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도 좀 중국도 손도 좀 잡고 중국에서 자꾸 던지기도 많이 던지고요.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해서 전에 한번 다뤘 적도 있는 메콩강의 수력발전소를 지어요. 메콩강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티벳고원부터 해서 중국에서는 난창강이라고 부르는 게 쭉 내려오면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내려오는 그런 긴 강인데 중간에 이미 중국에서는 중국 영역에 있는 난창강에다가 땜을 11개나 지어버렸고 거기서 야 니네 라오스 전기 사정이 부족하니까 수력발전으로 해서 전기를 발전할 수 있게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게. 돈 빌려가 해놓고는 지어놨더니 라오스가 돈을 갚을지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중국의 운남성의 성도, 성의 수도인 쿤민. 쿤민에서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엔까지, 그 나라에서는 비엔짱이라고 부릅니다. 비엔티엔까지 철도를 연결해 줘요. 철도. 그러면 그냥 우리는 중국에서 라오스 거면 철도가 연결됐나 보다 하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부산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까지의 거리예요. 상당히 길죠. 엄청 기네요. 엄청 길죠. 그런데 지금 동남아 인도 차이나 반도의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봐보시면 캄보디아나 베트남, 미얀마 태국은 다 어쨌든 바다가 다 있어요. 그런데 라오스는 내륙 국가예요. 그런데다가 거기는 또 산이 엄청 많아요. 산이 한 70, 80%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하기 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곳인데 중국을 통해서 육로로 물건을 받게 되면 라오스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유로 해서 중국이 라오스하고 합작 형태로 하고 니네가 필요한 돈은 우리가 차관 형태로 빌려줄게. 빚은 갚고. 이렇게 해서 1035km나 되는 철도가 개통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물류비가 기존의 산길 따라서 오는 것에 비해서 물류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중국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이 올 거니까 라오스 경제는 정말 잘 될 거야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는 다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할 거거든요. 그게 참 어딜 가나 중국 사람들은 그게 좀 현지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장기적으로 보면 처음에 정말 선의의 목적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아프리카든 남미든 인도 차이나 반대 국가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면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면 그냥 그네 나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데 곧바로 중국인들이 들어가서 중국 관광객들 상대로 자기들끼리 장사를 하고 또 중국의 페이로 결제를 해서 돈은 고스란히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프리카고 이런 데서 다 반중국 시위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뭔가 땅 뺏기는 느낌도 들고. 100% 이거는 영토 뺏기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라오스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거의 빠졌어요. 돈을 못 갖고 있어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는데 아직 구제금융에 대해서 승인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미국에서 국무 장관이나 재무 장관이 중국 니네가 지금 신흥개발국가들에게 돈 빌려준 거 채무를 탕감까지는 안 하더라도 집을 유예를 좀 해줘라. 그게 만약에 IMF에서 라오스에 돈을 지원을 하면 그 돈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비값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을 빌려다가 빚을 갚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사채를 갚게 해서 은행빚을 갚는 거죠. 은행빚에 빌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면 중국이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기들이 정말 자신들이 표면적으로 말하고 1대1로 할 거면 그네나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쨌든 라오스는 시작했을 때부터 베트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가 그럼 거기서 베트남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고 보고 새로운 파트너로 중국 야금을 좀 받았는데 거기에서 좀 잘 되진 않은 정도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그럼 또 베트남의 정치적 영향을 받는 나라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라오스 말고.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두 개 국가들이 베트남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고. 미얀마도 가깝지 않아요? 미얀마는 뭡니다. 지도를 한번 봐보시면 베트남이 있고 산출기에 막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고 그다음에 태국을 거쳐야 되고 그 위로 미얀마를 가야 돼요. 그래서 베트남도 태국만큼은 아니지만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미얀마까지도 경제적으로 요즘 손을 많이 뻗치고 영향력을 지금 형성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베트남이 정말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어디 가서 좀 이야기하는 기업인데 베트남은 특이하게 군이, 국방부 산하에 있는 기업이 있어요. 군 산하 기업이 있다고요? 네. 군이 운영하는 영리 사업 기업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비애테리라고 하는 베트남의 군 통신사예요. 군 통신사는 군인들 쓰는 통신사는? 아니요. 그냥 베트남 1위 통신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KT의 주인이 군이다. 그렇죠. 베트남의 1, 2, 3위 통신사 모두 국가 소유인데 1위는 군 통신사인데 이 군 통신사가 베트남의 모든 통신 인프라를 다 깔았어요. 그냥 베트남이 1위인가 보다 보면 군이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베트남의 군 통신사가 전 세계 10개국에 진출해 있어요. 주인이 군인일 뿐이지 큰 통신사네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어느 나라에 있다고 하냐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차이나 반드시 3개국가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4개국가에 나가 있어요. 브룬디라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브룬디 이름은 들어봤어요. 아프리카, 브룬디, 그다음에 카메론, 탄자니아 이렇게 해서 4개국가가 나가 있고 그리고 중남미의 아이티, 페루. 그리고 이 10개국가 중에서 5개국가에서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래요?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1위고요. 아이티에서도 1위고. 그런데 이 통신사가 최근에 브랜드 파이낸스라고 전 세계 브랜드의 가치를 매겨서 1등부터 500등까지 해요. 이거는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해서 항상 1, 2, 3등은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렇게 하는데 삼성전자는 4, 5, 6등을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군통신사가 세계 234등입니다. 234등. 우리나라 기업 중에 500대 기업 안에 들어있는 기업은 삼성과 현대, LG 이런 큰 회사들이거든요. SK, KT. 우리나라의 큰 회사 정도가 500위 안에 들어가는 건데. SK, KT는 들지 못합니다. 500위에. 이게 이 통신사가 아시아 안에서는 유일하게 500대 브랜드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아세안 지역을 통틀어서 하나 있다고요? 네.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다 통틀어서도 세계 500대 브랜드에 들어가는 건 이 통신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통신사 카테고리에서는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비에텔이 세계 16위예요. 16위. 그리고 우리나라의 KT가 39위. 그리고 SK가 40위. 그런데 한국통신사가 사실 좀 약간 내수용이긴 하죠. 내수용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더 있을 수는 있으나 매출이 더 클 수는 있으나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고 전 세계 가입자가 약 2억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 회사가 베트남 그냥 없는 나라 아냐 싶은데 자체적으로 4G 기술도 개발하고 하면서 최근에는 5G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5G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전 세계 안 되는 나라이고 최근에는 최대 인도 통신사에다가 5G 기술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인도에 5G 인프라를 지금 깔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이 운영하는데 그렇게 영리적으로 잘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통신사보다 더 높은 순위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통신사가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시장점이 1위지만 미얀마에서는 이제 한 5년 전에 2018년에 처음 런칭을 했어요. 그런데 미얀마는 좀 전에 제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정치적으로는 뭐 이렇게 큰 관계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미얀마의 베트남 기업들이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진출을 좀 하고 있어요. 미얀마의 최초의 현대식 쇼핑몰이자 백화점.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세계 백화점.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쇼핑몰 이름이 미얀마 플라자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아마 이미지 될 텐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건물 위에 BIDB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베트남의 산업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를 베트남 자본으로 지었고 BIDB가 이제 여기에 지점도 있는 거고 한데 이 건물 안에는 베트남의 주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미얀마의 제일 좋은 쇼핑센터인데 베트남 돈으로 지었다는 거죠? 이름도 미얀마 플라자인데. 네. 베트남 기업 거예요. 원래는 황한잘라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었다가 이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요즘 탕콩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타콩. 타콩. 이 기업은 황한잘라이라고 하는 베트남 기업이 투자해서 건립을 했다가 우리나라의 기아 자동차를 판매하고 제조하는 타코라는 회사. 그리고 최근에 이마트 프랜차이즈까지 마스터 프랜차이즈까지 하고 있는 회사가 인수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얀마도 우리가 진출해야지. 캄보디아 라우스는 당연히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우리나라 군통지사가 일이이기도 하고 미얀마도 진출해야지 하면서 이제 비에트리안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베트남의 회사들이 거기서 농업 관련된 건, 목재 관련된 건, 특히 광물 관련된 건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베트남은 정치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넓히면서 경제적인 부분까지 넓혀가고 있는 것 같고 전통적으로 아세안의 국제 도시인 태국은 경제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좀 넓혀오고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그 중간 어딘가 라우스 같은 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베트남인데 경제적으로는 태국이고 하면 태국이랑 베트남은 좀 어떤 관계예요? 이게 직접적으로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우스 때문에 한번 붙기도 하고 했지만 예전 아주 몇백 년 전에는 태국이 엄청 커졌다가 베트남이 커졌다가 미얀마가 커졌다 이럴 때는 태국하고 공격을 해서 싸움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는 보고 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베트남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다가 태국 잘 살고 가면 가성비 있게 여행하기 좋고 좋은 제품 많고 음식도 맛있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태국하고 베트남에서 오고 가고 하면서 보면 제 느낌은 태국은 매우 아세안의 일본 같은 나라예요. 사람들이 되게 애이 바르고 한데 항상 웃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세안 내에서 제일 잘 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베트남은 뭔가 좀 투박해 보이고 좀 거칠어보이는데 사람들이 정감이 넘치고. 그리고 점점 발전해가고 뭔가 아세안 내에서는 제일 성실하고. 매우 아세안에서 한국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나라가 제일 신경전을 크게 벌일 때가 언제냐면 바로 축구할 때예요. 축구.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 충돌을 하는 정도는 아니고 독자적인 색깔을 가지고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딱 부딪히는 건 없지만 축구는 예민하다. 원래 이 아세안에서 축구 최강국은 태국이에요. 워낙 이제 원래 이제 스포츠라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좀 뒷받침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국이 최강국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거 순위를 그로 나눠보면 아마 이제 인도네시아 말라시아 분들 되게 기분 나빠하시면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태국이 원래 1티어 1티어 4. 이게 최근에 이제 베트남 위로 올라간 거죠. 박항서 감독이 들어오시면서 우승도 많이 하고 실제 태국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태국한테 져서 준우승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태국하고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길 가능성이 엄청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 된 거죠. 태국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하겠네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이 잘 되니까 태국에서 막 엄청난 돈 많으신 재벌 회장님이 전용기로 국가대표 선수들을 갖다가 경기하는데 피로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해서 적극 지원하고 해서 막 우승을 하고 인센티브도 엄청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축구로 따지면 1티어는 태국 베트남. 2티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3티어는 이제 나머지 국가들. 그런데 이제 전에는 베트남에서 축구 경기를 할 때 말레이시아 이기고 그러면 막 와 하는 소리가 축구 경기 중에 막 들리거든요. 동네마다. 그런데 요즘은 이기면 당연하다는 듯한 느낌이고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이제 태국하고 했을 때 이기면 정말 우리나라 한일전입니다. 한일전. 그래서 태국하고는 무조건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그런데 물론 이제 태국에서는 나보다 한 수 아랜인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 좀 잠깐 잘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 보고 있으면 아 이거는 좀 한일 관계 같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경제가 정체되어 있잖아요. 태국도 어느 순간부터 이린나 국민소득이 8000부를 찍었다가 떨어지면서 지금 7700부 정도 되는데 계속 발전 못하고 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이 일본 같고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고 특히 기술력 부분에서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베트남이 매우 한국 같은 모습이 저는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태국이 아세안에 일본 같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수치로 좀 증명을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태국의 대표적인 영자신문인 방콕포스트가 2013년 3월 15일의 보도에 따르면 아세안 전체 일본 기업이 14,846개인데 그중에 태국에 있는 게 한 6천 개 정도 된다. 그리고. 거의 절반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한 47%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약 전체 투자 금액의 한 25%가 일본이고요. 그리고 태국의 세 번째 수출 국가가 또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1위가 미국이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웬만한 신흥 국가들은 수출을 중국이나 미국에 많이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베트남은 한국의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9,500개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교민도 한 25만 명 정도 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들긴 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세국이 좀 되게 일본에 좀 가까운 모습이 보이고. 베트남에서는 점점 한국과 되게 가까운 모습이 좀 보이다 보니까 축구를 볼 때도 이건 베트남과 태국은 한인전 같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는 이제 국가 단위로 보거나 아니면 아세안으로 통칭해서 보거나 있었는데. 그 안에서 종교적인 부분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을 나눠보니까. 아세안 국가들의 개별적인 상황들 그리고 어떤 구도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륙계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네. 이번에 좀 해양계 국가들. 해양계 국가라고 분류하려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쪽 국가들은 좀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국가들은 사실 제가 잘 모르기는 해서. 우선은 제가 좀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요즘 고용용 교수님의 동남아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좀 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이 나라들은 종교적으로 한번 또 구분을 해볼게요. 이슬람교와 힌두 문화권이 나라들어가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러니까 대륙계는 약간 힌두의 불교. 소수불교.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힌두의 이슬람.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화교들이긴 하지만 국가 자체가 같이 살고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열려 있다 보니까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모두를 좀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좀 재미로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베트남은 공산당 창기기념일도 안 쉬고 크리스마스도 없고 부처님 오신 날도 쉬지 않아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크리스마스도 쉬고 부처님 오신 날도 쉬고 힌두의 것도 쉬고 이슬람도 쉬고 정말 좋은 나라다.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다른 종교에 대한 포용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그런 불교, 기독교, 이슬람, 힌두 모두가 좀 들어있지만 그래도 화교들의 중심 국가이다 보니까 종교적인 색채가 그렇게 가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좀 독특합니다. 필리핀은 몬드와 느낌적으로도 아세안 국가들의 떠오르는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지도상으로 좀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어서 더 그런 것이기도 한데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냥 아시아 국가라는 생각이 전혀 들 수가 없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뭔가 태평양 국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필리핀 나라 자체의 역사가 약 한 480년 전에 스페인이 이 지역에 원래 사람들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발견했다고 하면 안 되지만. 진출했다 정도가 시절. 그렇죠. 그러면 이 필리핀의 1521년에 마잘란이 상륙을 하면서부터 370년간 스페인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섬의 온주민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한 게 없어요. 아마 그 당시 있었을지도 모르나 스페인 식민지 기간 동안에 다 소실됐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크긴 한데 어느덧 없고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필리핀의 역사 자체는 스페인이 점령을 하면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또 카톨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한데 우선 필리핀 이야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지도가 보이시면 사실 이 동남아 국가들은 유럽의 식민지에 의해서 나라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대륙 국가들은 본래 그 민족들이 옛날부터 살고 있었던 것에 대한 수복 과정인 거거든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런데 해양 쪽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는 원래 말레이시아 연방이었긴 하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미국의 식민지 1945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라로 그냥 선을 긋듯이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말레이시아 쪽은 역사적으로 원래 한 나라였다가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왕국이 더 크게 점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에도 인도 말레이시아 역가라고 보통 하거든요. 말 자체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성도 있고 문화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비슷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이렇게 툭 잘라놓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거고. 말레이시아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같은 연방국가였다가 야, 니네 학교들 니네 나가. 니네들끼리 해. 우리도 그럼 독립하겠어 하고 독립해 나간 거고. 브루나이도 역시 독립해 나가면서 이제 나라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대는 사실 공동점이 워낙 많은 나라인 거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은 참 특이하게도 된 게 지도를 자세히 좀 봐보시면 섬이 워낙 많잖아요. 77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로 묶여 있으니까 한 나라 사람들이지 과거에는 배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각자의 삶을 살던 섬의 온주민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륙계 국가들하고 좀 다르네요. 여기는 다들 멀리 멀리 떨어져 있었고 식민지도 다른 국가들로부터 받았고. 그러니까 해양 국가들은 이거를 그냥 해양으로 묶는 것보다는 개별 국가들의 성격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왕래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스페인 식민지가 한 30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고려나 조선이나 한 50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 시간을 배워보면 전 세계 어느 왕조가 200년 이상 지속되기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300년 동안 필리핀 사람들은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페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하고 섞인 혼혈들이 필리핀 온주민 혼혈 또 중국계가 일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계 혼혈. 여러 혼혈들이 섞여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냥 필리핀 사람 또 우리 스페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들을 하나로 묶었던 건 카톨릭입니다. 종교의 카톨릭인데 그런데 신부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0년이 됐기 때문에 이 혼혈들에 의해서 나온 신부님들이 당연히 있을 건데 신부님들도 지역에 교구가 있잖아요. 서울교구 무슨 교구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 간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필리핀에서 낳고 자란 혼혈 신부님들은 교구의 수장이 못 되는 거예요. 다 스페인에서 파견된 사람만 하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신앙은 되게 깊은 사람들인데 아니 왜 우리 신부님이 충분히 훌륭하신 분인데 왜 우리가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되냐 해서 불만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스페인 사람으로 인정해달라 했더니 여왕이 우리는 스페인 사람 아니야. 너는 그냥 식민지야. 그러면서 이제 독립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면서 스페인이 미국한테 지니까 그냥 갑자기 미국 식민지가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식민지였고 미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스포츠가 농구나 야구가 인기가 있죠. 우리가 아시안게임 하면 맨날 필리핀하면 중국한테 맨날 지잖아요. 그리고 아시안에서 유일하게 야구하는 나라는 필리핀이고요. 그런데 아시안의 다른 나라들은 이제 유럽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축구 엄청 좋아하고 테니스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문화가 이렇게 또 완전히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분들은 이제 미국의 식민지를 그래도 100년 넘게 있었다 보니까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필리핀 지사에 있던 직원들을 필리핀인 직원들을 아시안의 관리자로 파견을 또 많이 보내기도 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영어도 통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자기들과 호흡 맞추는 사람들이고 또 같은 아시안 국가 사람들이 잘 할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지금 말만 들어도 문화적으로나 엄청 이질적이잖아요. 그러네요. 사고 방식 자체도. 그렇다 보니까 이 필리핀 관리자들이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사실은 잘 따라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업체에 한국 관리자분은 자기네 필리핀 팀장도 되게 일 굉장히 잘하고 의사소통도 잘 된다고는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대감을 갖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동질감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대륙계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해양계에 대한 분위기에 얘기를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은 진출과 관련한 부분일 건데 아무래도 베트남 얘기는 그전에 좀 많이 해주셨으니까 베트남 빼고 그리고 아무래도 소비재 쪽을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나라 소비재 기업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국가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이제 방송 나가면 베트남에 대한 좋은 이야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뭘 받아 먹었냐 베트남 고의 인사하고 가까이 지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에서는 워낙 안 좋은 이야기들 위주로만 듣다 보니까 제가 반대급부를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저를 찾아오는 기업들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투자를 하러 오신 분들 오면 제가 첫 질문을 이렇게 해요. 왜 베트남에 진출하시려고 하느냐 베트남에 대한 나름의 어떤 견해나 분석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베트남 한국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말레이시아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느냐. 그러면 되게 당황하세요. 제가 베트남에 출장 와서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건데 느닷없이 제가 말레이시아 얘기를 하니까 말레이시아는 혹시 무슬림 국가에서 좀 꺼려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릿속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왜 말레이시아 이야기를 하냐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또 말레이시아 이야기를 하면 인구가 3,300만 밖에 안 돼서요. 그럼 그분들이 진출해서 2, 3년 내에 매출 1조하고 1천억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큰 시장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3,300만 인구면 충분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말레이시아 이야기를 하냐면 말레이시아의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을 둘러쓰신 분들이 지금 당장 우리나라 제품들의 고객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무슬림 분들은 소득 좀 낮기도 하고 식품 쪽으로는 한라 인증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화장품이나 다른 소비자는 한라라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일부 언론이나 일부 기관 같은 데서 화장품도 반드시 한라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어느 글로벌 기업도 한라 인증받은 화장품을 굳이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화교들의 인구가 거의 30% 가까이 돼요. 그러면 한 700만 가까운 화교들이 있는데 그 화교들은 우리나라 중산층들하고 소득 수준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그렇지만 화교들이 너무 특출나다 보니까 공직적인 자리라든지 대학도 좋은 대학을 다 그 친구들이 다 가버리면 원래 살고 있던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삶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T5를 정해버려요. 정원을. 그래서 화교들이 공부를 잘해도 말레이에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딜 가느냐.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영국으로 아니면 호주로 유학을 가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말레이가 그렇게 제조시설 각광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이 일자는 잘 없어요. 그런데 영어 잘하고 늦게까지 야근하고 이런 거 늘상하는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인건비가 되게 저렴해요. 오히려 베트남에서 영어도 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도 말레이시아가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했을 때 채용을 할 때 인력이 괜찮다는 거죠? 채용을 했을 때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라도 해외에서 일을 해 줄 사람은 그 나라 직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수한 직원들이 우선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 소비자 역시 아까 제가 말레이에 화교들은 우리나라 중산층 소비자들하고 소수준이 비싸다고 그랬고 취향도 너무 비슷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물건을 팔기가 좋아요.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들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소비자들을 보면 90% 이상의 화교들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연간 매출 100억, 200억, 300억 하는 건 쉽게 5년 내 할 수가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소비자 유통기업들은 해외 진출 경험이 사실 거의 없으세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패도 많이 하시고 해외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특히 신흥개발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무시하고 들어가셨다고 정말 된통상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좀 말레이시아 정도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2000불 정도 되고 영어 잘하는 직원들도 있어서 은하소통이 좀 더 원활한 그런 사람들 통해서 동남아 지역에서의 해외 사업을 좀 겪어보시고 과거에는 한국에서 출만하던 것하고 직접 나가서 그 나라 소비자를 상대로 팔고 마케팅도 하고 영업을 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성공한 기업이 코에이잖아요. 그래서 고영용 박사님은 항상 코에이 성공사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아시안 국가를 진출해 본다고 그러면 말레이시아를 갈 수도 있는 거고 태국이나 베트남을 진출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나라들은 또 다른 시장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곧바로 베트남이나 태국을 했을 때보다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런 걸 습득을 하신 다음에 진출한 건 또 다른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레이시아를 고려를 해보시라 특히 소위제는. 제가 한 가지 더 제가 아까 태국에서도 중동 지역으로도 물건을 많이 유통할 수 있고 인근 지역으로 많이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말레이시아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게 중동의 부유자들 중에 좀 보수적인 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자녀들을 유학을 잘 안 보내려고 그래요. 거기가 물든다고. 그런데 자기네 무슬림 국가 중에 최고 선진국이 말레이시아예요. 영어 사용도 되기 때문에 외국 학교 보내기도 좋고.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보시면 부르카라고 해서 눈만 보이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보수적인 무슬림 중에서 보수적인 돈 많으신 분들이 말레이시아 되게 많아요. 말레이시아 사람이 아니라 중동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상대로 한 되게 럭셔리한 향수라든지 속옷이라든지 그분들을 또 상대로 해서 잘 되면 중동으로도 진출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중동으로 가서 뭐 하려면 정말 막막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말레이시아 소비자 상대로 하면서 그런 말레이시아 와 있는 중동의 부유층을 상대로 한번 접근해 볼 기회를 또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또 인도네시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왜? 인도네시아 부자들이 싱가포리나 말레이시아에 와서 소비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그러니까 아세안 지역에서는 그날 하나만의 시장을 보지 마시고 그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인근 국가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진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전략으로 그냥 다 아세안을 통짜로 묶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국가에 가서 옆에 국가의 특성들을 보면서 확장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아세안이라는 지역을 정말 그냥 개발도상국들이 모여 있는 곳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지금은 좀 안 그렇겠지만 열대과일 있고 그냥 뭐 관광하러 가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국가별로 각자 발전 전략이 다르고 과제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교류하려면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전문가지만 아세안 국가들을 전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얘기도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베트남 전문가 유영국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